자 오늘의 게임은 뭐냐면은 패스트푸드 시뮬레이터 프로로그 프로로그라는 것은 약간 데모 버전이라는 뜻 이야 패스트푸드다 맥도날드다 이야 식료품 식료품 흑백요리사 아 나는 그때 그거 궁금해 흑백요리사 1화에 나온 그거 기억해요? 그 치킨버거 만드는 사람? 나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치킨버거 맛있어 보였는데 이게 무슨 게임인가 싶잖아요 진짜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일하는 느낌 짜잔 끝! 근데 이제 혼자 하진 않고 마마랑 저기 뭐야 뿅이랑 같이 할 때는요 마마랑 김뿅이랑 같이 할 것 같아요 요새 또 이제 할게임 가뭄이잖아 근데 이거 평가가 좋아 이 게임 매우 긍정적이야 88% 긍정적이고 무려 한국인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명이 평가를 했는데 여덟 명이 다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어 흔치 않잖아 이거 그죠 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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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모오면은 돈을 안쓴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럼 지나가던 악질들 다 오는 거거든 어? 지나가던 사람들 아무나 잡아가가지고 너만 리뷰 좀 남겨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매우 긍정적이 88%다 이거는 흔치 않다 어 어 어 고수달 추가 왜 했지 내가?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아유 저 할 거 없으셨나봐요? 하하 아니 저 할 거 생각해놨는데 형 심심하다길래 왔어요 아 그런 거야? 어 너 할 거 뭐였는데 그 조심히 있잖아 나 나 오늘 드래곤볼 하려 했는데 오오 오세요 아니 고수달씨 언제 오세요? 뭔데요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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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사실 고수달 지스코드 초대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초대 안경기 어? 아유 아유 수고하세요 아유 온 김에 할래요? 뭐예요? 하하하하 수달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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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춰요? 응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일깨들 하십시오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아니 뭔지 모르는건데 제가 여기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같이 먹으라고 싶다면 같이 먹기 아니 어쩔 수 없지 일단 링크는 보냈는데 게임 이거 무료인데 무료 근데 이게 선뜻 붙잡는게 어려운게 나도 뭔 게임인지 몰라 근데 게임이 보자마자 그냥 웃음이 나오긴 했어 어 매우 긍정적 해야지 근데 수달씨 롤방송 보러오신 이제 아 그렇지 다른 청자분들이 그래그래 미안해요 수달씨 잠깐 시간 뺏어서 챌린저 가야되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불러주실때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어떻게 치즈직 어? 롤강왕순이 탑10에 있는 고수다를 이렇게 만들어 부르겠어 하긴 빠져 조심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이게 초대가 왜 됐지? 나도 지금도 모르겠어 초대가 왜 됐지? 아니 수달님 장사 좀 같이 해볼 생각 없어요? 아 사업 하나 같이 합시다 아 사업? 일단 볼게요 무슨 사업인지 검토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뭐야 이거 빅키드 김뽕 마마가 사업 뛰어들겠다는데 이거 당연히 개꿀통 아닐까요? 어 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이거 제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약서도 한번 보고 했어야 됐는데 어? 아 일단 일부터 시작하고 하는거지 뭐 아 그러면 예 저 저기 신입인데 괜찮겠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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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의식없게는 생각 못해봤는데 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 아니 뭐 설거지 잘 빼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뭐 전 그냥 잔업부터 할까요? 대걸레 빨고 일단 대걸레부터 들어 하하하하 대걸레 들고 뭐 어? 햄버거 그냥 뭐 이거 착착착착 쌓고 이거 저 근데 진짜 이거 해요? 아니면 그냥 뻗을까요? 아니 본인 아니 아니 너가 선택하는거지 어 본인 맘이야 아니 고수달은 뭐 가고 싶은데 가나도 되지 같이 하면 좋지 맞아맞아 근데 이제 혜데 형이 잘못 초대했다니까 난 수다 님이 깜짝 놀랐네 좋아가지고 그냥 하하하하 아니 그러니까 너가 정해 편하게 나도 아 이게 나도 어떤 동 게임인지 몰라 나도 이거 아니 내가 킬짜리 아닌데 지금 더블린 더블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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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너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어 뭔 말인지 알지 뭔가 같이 하면 지금 눈치 없을 거 같네 나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반대로 우리가 좀 약간 어 호수다 저거 올라가고 싶은데 어 맞아맞아 티어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잡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뭐 화살 드실거에요 대걸레 드실거에요 둘 중에 하나 하하하하 나는 빵구울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어이구 뭐야 저 뭐야 빵구울어요 빵구울어 아아아아아 하자 우리 집게를 여름아 하하하하하하 네 방귀대 집게 이봐 무슨 거기에 집게 좀 주워줘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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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섭외 과정이 이게 맞냐고 혹시 가지무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시죠 예 네 네 잘 쓰다 돌려드릴게요 아 예 아 예 그럼 게임을 빨리 깔게요 저 네네네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랬는데 개똥 게임을 어떻게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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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두렵다 뿅아 어 음 소대받지 않은 손님인걸 레전드님 가자고 가자고 하하하하 일단 빨리 깔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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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달이 제일 위에 있네 아 어 고시라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네 이거 보면은 어 어떻게 놓지 아 이해가 없어가지고 뭔가를 지워야되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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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제가 쭉쭉형이라, 쭉쭉형이라 이게 뭔가 지워야 돼가지고 뭐 이렇게 쌓아두셨어? 롤 지워 롤 아니 아니 그건 안돼 아니 수달도 약간 햄스터과야? 뭐 이렇게 모아두셨어? 4.4개가? 뭘 모아뒀는지는 뭐 뭐? 햄스터과인지 온디스크과인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 화장실 조금 막 갔다올게요 예 다녀오세요 아 재밌겠다 뭐 일단 기다려 만들어둘게 방을 응 지금 한국인도 한 파티 있어 지금 보니까 핑이 7인 곳이 있네 갓겜인데? 어 아니야 한국이 세 파티나 있어 아니 역시 한국인들 장사 좋아해 일단 프라이빗 로비 어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한 다음에 아 시작하면 바로 시작해버리네 기다려봐 이거 오면 할게 오면 할게 나 게임 참여 참여가 되는데? 어 고씨 오면 하자 고씨 오면 응 잠깐만 이거 카테고리가 어떻게 차에 나오는 거야 카테고리? 나 토크 하하하하하하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토크 갈게요 저도 예 카테고리가 없어 카테고리가 없어 카테고리가 없어 토크 아님 그냥? 어 카테고리 어디서 막 보더라 아니 수다희씨 마스터까지 1점 남았는데 나타나겠다고 근데 원래 마스터 아니었어? 어? 아니 떨어졌 아직도 못 뭐? 뭐? 뭐야 왜? 아휴 맞습니다 흐름이 좋았어? 응? 흐름이 좋았어 지금? 네 오늘 가지 묻힌 흐름 좋았어? 아니야 아니야 난 이거 토크에 뭐야 이거 했어야 됐는데 지각도 하고 게임도 못 깔고 이게 어? 님팬에 미안합니다 늦어가지고 그니까 다이빙도 하고 아 오늘 4시 반에 있다는 거 까먹고 아니 근데 마스터 근데 언제 따라 졌어? 마스터에서 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어제 막 그 막 독버섯 피었던데 하는 거 보니까 화가 좀 나가지고 답지 않게 막 밤에 방송 펴서 솔랭 돌리고 어 야 저 다운 다 됐습니다 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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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로비하면 오면 일단 산뜻해질 거야 느낌이 그니까 벌써부터 그냥 어? 칙칙한 형국 벗어나고 약간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어? 약간 밝은데 좀? 좋지 밝은 밝은 공수대 채팅 빅헤드 목소리 나면 들리면 끄려고 했는데 여자 목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고민하는 거 봤어? 하하하하 아니 근데 뭐? 여자 없으면 나도 방송 안 하지 어 뭐? 합방 안 하지 어디 한번 분뇌 좀 풍겨봐라 마마 마마야 여기에 누가 분뇌가 마마야 지금 분뇌가 좀 미달이다 아니 아니 분뇌를 못했으면 날 부르면 안 되지 아이씨 빨리 버티벅켜 빨리 뭐하는 거야 아니 아니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새로 만든 거 키라고 그거 좋은 거 그거 아 잠깐만 채팅창 할매라 님 뭐예요? 임시재야 할매라? 아니 나한테 할매라 저기는 맞는 말에도 쳐내네 맞는 말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치지 마세요 아니 요새 공공 이상은 다 이제 어? 아저씨 아줌마 라인이야 그렇게 됐어 마마야 여기 알바생이 마마님 아니고 배꼽파 있었으면 돌아가려 했는데 이게 자 일단 팝니다 방파요 예예예 어 저희 뭐 그냥 일단 박는 건가요? 아 뭐 아는 게 있어요 뭐 설명을 하지 혹시 아닌 게 없는데 뭘 어 그래 그래 혹시 제가 없기에도 전에도 즉석이었나요 혹시? 아 왜 이거? 정확히 5분 전에 그 야 그 콧김 나온 채팅에 가면 있어 이거 흔적이 우리 이거 모은 흔적이 아 비번 뭐야? 비번 비번이 있어? 어 어 내가 내가 비번을 걸었다고? 내가? 내가 걸었어? 뭔데? 어 뭐 초대했어 어 잠깐만 비번을 다시 한번 봐볼게 비번이 없어 뭐? 어? 어? 비번이 없는데? 근데 못 들어가는데? 그리 봐봐 이 세상에 비번 비번이라는 게 없는데 초대할게 일단 비번 그냥 가입도 안 되는데 다시 받아봐 어? 안 돼요 아 여기 세션 버튼 아 여기 있다 비번이 뭐냐면은 어 A 7 HD 76A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 어 그럼 그럼 어차피 4인큐란다 뭐 A A7 HD 76A D.C.A 써드렸어요 아 잠깐만 미안하다 H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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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있는 매장은 안되겠네 잠깐만 확실히 제가 M.G.M.G 하죠 사장님 어 확실히 제가 M.G 하죠 아이 좋다 좋다 어어 들어왔네 들어왔네 아 반가 반가 야 이게 무료 게임이라고? 저희 수다씨 초대 보냈어요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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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어요 가게 나가야 되는데 가게를 못 찾았어요 아직 이게 이건가? 아이? 됐나? 저 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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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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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맘마도 웃기네 이거 좋은데? 좋은데?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입니다 아유 저도 신입입니다 예 저도 신입입니다 예 저도 신입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신입입니다 예 저희 약간 예 그 본사에서 여기 발령 만든거니깐 잘해보자구요 어 네네 일단 비주얼이 이거 M사인데 이거 약간? 그치? 어? 느낌이 색배합이 저 저 저 벽면에 저거가 어 아 그러네 어 딱 M사 느낌인데 아니 우리 치킨 먹어집 아니었어? 그릴드가 있네 아니 치킨을 그릴에 하는거지 아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근데 뭐 도둑들도 아니고 이거 문 열고 들어가줘 우리 매장인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 들어왔어 컴퓨터 상호적 연구하네 와 안에 좋다 나름 잘되있다 게임? 어 캐비넷도 있는데? 여기 혹시 직원 교육도 안 시켜주고 일 시키래요? 아 직원 교육이요? 고수달씨 일로 오세요 일로와보세요 여기로 들어와 보세요 어 어딘데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예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주단edi 자 코믜 Billie 컴퓨터를 켤께요 네 어? 어플을 키라는데? 풋이라고 크허 sai 테니틴 냉동 배달이야? 비프패티 버거 번 버거 포장지? 본사에서 뉴트리얼 줬구나 한 번 보내볼게 주문했어 주문했어 어 잠깐만 여기 게임 있는데? 어 안켜지네 더 왓처 물품 트럭이 도착하니까 기다리래 밖으로 와 밖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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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야지 어? 뿅이 저 경험 있냐? 어 트럭이다 트럭 어떻게 알았냐? 너 이랬냐? 원래 이런 기본이야 형 아 그래? 혹시 본사에서 숨겨둔 그 정식한 이런 자 상하차 갈게요 으쌰 어떻게 내려놓은거지? 어떻게 내려놓은거지? 들고 가시죠 어 예 아 바닥에요 이렇게? 에? 바닥에 보는게 맞아? 아 아니 뭐 아프지 않아 아니 마마야 본사람 없으면 괜찮아 아니 진짜요? 어 보는 사람 없으면 괜찮아 아 일단 여기 두고 한 번에 정리하는거야 원래 어? 한 번에 내려놓는 키가 없나 이게? 어? 왜 이렇게 나는 조금만 들고 왔지? 어? 나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네 확인하고 보낼게요 차 네 오라아이 오라 어이 오라오 고생하세여 고생하세여 가라고 아 자 앞에서 흔들어줘야되 손 어 바이바이 가시는 거 봐야지 바이바이 야 옴 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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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네 보물이 예술인데 소고기 패티를 버거 패티 용기에 넣으라고? 어 버거 패티 용기에 넣으래 어 어 큰일났다 소고기 패티 어딨어 소고기 패티? 이거 그거 아니야? 여기 아 거기 넣었어? 아니 소고기 안 가져왔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열어 이거 열고 들어 버거 패티 용기에 넣으래 박스 접어서 분리수거하고 어 예 제가 이거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확실해? 그릴에 패티 용기가 뭐야? 패티 용기에 넣습니다 아 패티 용기 이런데 아니야 요거 요거 아 그러네 포장 뜯는거구나 됐어 됐어 자 소고기 패티에 그릴에 올려봐 오오오오오 오 구워진다 구워진다 버거 주걱을 사용하네 주걱 여기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요거 사용해서? 패티 트레이를 사용 그리기에서 패티를? 나 이거 다 굽는다 잠깐만 이거 순서대로 잠깐만 왼쪽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줘야지 이게 안 돼 안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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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냥 다 굽는 중 아이 기다려 아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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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잠깐만 일머리 일머리가 없어 일머리가 그러게 못해 신입이야 신입이야 아니 그래도 입는건 해야지 아니냐? 아니 67퍼밖에 안 구워졌잖아 아 반대 또 구해야지 이거 살모넬라균 나와 그거 하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저 저 저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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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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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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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순서대로 좀 해줘야지 이거를 아 이것도 타잖아 아니 이사람 누구야 뿐이 왜 teh 못해? 아니 개 못하네 너oms etap 이래봤떼 아니 아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고수 고씨 예예 들어와 들어와 뒤에 제가 할게요 나오셔가 이렇게 ya 여기 노는사람이 자 문제 Captures 야 탄다 여기 탄다 여기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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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뻘구고 탄다 150번 돌파 150번 돌파 이 invoice Country banker triek 안되겠다 새까만거는 뿅이가 먹자 새까만거는 뿅님이 드시죠? 응 자 그 버거 포장지 트레이 트레이 여기있어 오른쪽에 트레이 트레이 여기로 꺼내래 이거 어떻게 넣어 아니 왜 버거 포장을 벌써 하는데 아니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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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트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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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빨리 빼 뭐해 아니 포장지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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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학교 선생님 생일이야? 아니 총 어딨어 초코파이에 불붙어 빨리 불을 꺼야되는데 아니 이거 패컴 누구야 아니 포장지에 패티만 올린 사람이 어딨어 야 일단 일단 저 아니 이제 포장지도 아닌데 아니 이게 다 타요 다 타요 빨리 일단 꺼내야 됩니다 이거 빨리 빵빵 가져와서 일 좀 해 빵 안구워도 돼? 빵빵빵 빵 구워야되잖아 이거 그건 뭐 아쉬운거지 그지 잠깐만 버거가 버거를 좀 이석히 만들고 있는데 저 첫국 가도 될까요 혹시? 근데 빵이 두 개인아 왜왜 아직 우리 방 시작도 안했어 기네스버거인거 아님 저희 사업 망한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 랜덤이벤트 같은걸로 잠깐만x2 잠깐만x2 더블 버거는 왜 더블버거 우리 아직 글 메뉴 안만들었어 아 그래?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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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 두개이고 자꾸 넣는 사람이 누구야 이거 쌓아둬 아니 누가 이렇게 좀 분업을 하자 분업 포장지 이렇게 딱딱딱딱 오케이 포장지 내가 할게 그럼 야 초코파이 근데 양심상 쓰레기 버릴게 그냥 제가 쓰레기통에 아니 근데 그렇게 양심적으로 사업 운영하면은 이게 남는 이윤이 사실 없기네요 아니 근데 생각 보니까 이거 캐첩 마요네즈 머스터드도 있어 이거 뿌려야 되잖아 여기 어 이미 포장했는데 손님들이 딱 이것만 원해 우리 약간 오르디로틱하게 가자고 비건식이야? 아니 뭐 그런게 어딨어 여러분이 오늘 타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제가 네온사인 밖에 상호작용하고 그냥 스토랑 열어버릴게요 아니 직접 직접 받아보세요 그럼 내가 햄버거를 좀 주문을 할게 자꾸 얼타고 있으니까 제가 오픈했습니다 햄버거 36개 포장지 40개 포장지 40개 주문 잠깐만 잠깐만 누가 누가 버거 버거 위뿐 누가 하나 먹었는데 우리중에 어 이거 아닌데? 야 버거 이쁘면 먹은 사람 나와 솔직하게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아니 야 하나 누가 먹었잖아 누가 어 아 이거 뭐고 ㅋ 아이 이게 윗부분이지 아 어서오세요 어 윗부분 맞아 이거? 아니 뒤집어졌네 이게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뒤집어졌네 이거 오케이 자 자 주문 받았습니다 주문 받았습니다 아닌데? 주문 받으신다 주문 왕이 고기 특이예 더블.. 더블.. 더블 패티로 가주세요 더블 패티가 있어요? 손님 오셨어? 주문 그렇게 하던데 저희 앉아계세요 지금 손님이 왕입니다 어 뭐야 왜 왜 왜 언제 오셨어? 더블 패티 여기요 저희 키우스쿤인데 더블 패티야 나왔습니다 두명이상 하나만 주문하는거 맞아? 이새끼들 아니 진짜에요? 용서해? 야 이거 야야 또 오셨다 우리 가게 이름 뭐할까? 가.. 가게 이름? 가게 이름? 한글도 돼 자 일단 주문 하나 더 할게요 햄버거 원빵.. 원고기 한빵에 한고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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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다 내셔 어 또 오셨다 주문 또 받을게요 또 또 하나 빵에 고기 하나 뭐야 이거 내가 직접 배달해야 돼? 아니 근데 원래 패스트푸드점은 그 띠리리리리리리 아하하하 튀김 다될 때 튀김 다될 때야 그건 튀김 다될 때 소리야 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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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패스트푸드점은 이거 트레이 꺼내고 어? 아 이거 카운터 사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트레이 딱 준비해주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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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딱 하나 올리고 오라이 가져가셔 빵에 고기 두개 기쁨 흐흐흫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 마이너스 100 인기도 빵에 고기 두개? 잠깐만 인기도 마이너스 100개 땅있어 방금 여기 있습니다 빵에 고기 두개 어 야 가시는데 이분들? 안받고? 맞고 가는거야? 아니아니 안받고 저기 제가 13번 타입에 누구야 어 누가 아니 뭐 회차하러 온거야 뭐야 수달님 두시는거에요? 뭐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가야될거 아니야 서빙을 해야될거 아니야 아 서빙까지 내가 하는구나 아니 드렸더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러고 ön재士 100 인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괜찮네 sea 일단은 저희 솔직히 말해서 문닫고 저거 한것 다 버릴까요? 아무튼 mercado 자 테이블플러 10번 햇도가 안 와요 아 아 잠깐만 우리 배달기사님 오지 않았어? 어? 배달기사님 받았어 물건? 아 아직 와계시네 아니 잠깐만 뭘 또 불렀어 몰또놨어 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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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 고기 하나요? 빵 하나 고기 하나요? 님들 이거 음식 줄 때마다 저희 인기도 떨어져요 안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식은 거 줘서 식은 거 줘서 아 그런가? 그래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잘못이야 우리 탑차 닫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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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라고요? 바나나 고기요? 바나나 고기 여기 나가면 됩니다 바나나 고기 자 여기요 그 다음에 또 바나나 고기 하나 더요? 아 바로 앞에 준비했습니다 빵 하나 고기 하나 안 먹을 뻔했는데 어? 테이블 번호 17번 빵 하나 고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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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 고기요 뭐라 해가지고 나는 계속 생각하고 싶어 빵 하나 고기요 빵 하나 고기요 빵 하나 고기요 어 빵 하나 고기 더 있습니다 두 개요 나 두 개 하긴요 아 근데 두 개 주실 필요 없어요 한 개 손님이 낳은 거 이거 그냥 일단 갖다 드릴게요 오케이 식은 거 갖다 드리세요 자 앞에 놨습니다 카운트 뒤에 자 갑시다 우리 이거 패티그룹 다 버릴까? 버리고 다시 했을까? 일단 이거 어떻게 처리하자 탄건 버려 탄건 버려 제가 다 내버렸어요 방금 제가 방금 메뉴 하나로 돌려깎기 했는데 다 인기도 마이너스 100 주던데요 아니 그거 알지 버그 나면 원래 인기도 마이너스 가면은 플러스 되는 거 뭐야 이번엔 빵 하나 고기요 자 빵 하나 고기요 빵 하나 고기 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 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건물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손님 네 나왔습니다 주문한 음식 간매 가신다네요 네 거의 근데 일단 오늘 장사는 처음이니까 망했고 이거 내가 패티 지리게 굽는거 지금 100% 빵 하나 고기 하나 다 들게요 네 뒤에 나가 있습니다 벌써 저 이거 아니 이거 정신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거 의심받아 그거 재활용 왜왜왜왜 내가 갖다 드릴게 어머 내가 갖다 드릴게 내 봤을때 갖다 주는 사람이 지금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안녕하세요 손님 식사 맛있게 하십쇼 어때? 야 나가시는데? 형님 그거 빵 하나 고기 하나 더 있으니까 저 재활용하세요 재활용 아 예 예 이분 예 이분 예 이분인가요? 예예 예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예 예 많이 해가세요 아 안돼 이거 다 갖다 버려 안돼요 아니 조금 배가 고프 배가 고플 때 그런가 이사람들 야 그래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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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요 버려요 직접 구워 직접 구워 그러면 맛있게 구운거 하나 야야야 맛있게 구운거 4개 4개 오케이 빵 하나 고기 4개 아 여기 트레이 하나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 바 바나나 고기 여기 세개 만들었어 아 여기 트레이 한개만 한개만 주세요 그럼 저 제가 갖다 갖다 주고 먹을게요 맛있는거죠 그거 어 이거 맛있는거임 트레이 트레이에 여기 진짜 우리 첫음식이다 첫음식이다 이거 어 잠깐만 아 킹깐만 버려요 버려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 좋아해 좋아해 주셨어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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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 형이 괜찮은가 본데 드신다 드신다 이제야 드시네 아 드디어 아이차 매장인 정신이 없어 이 사람도 어 그래 정리하면서 해야 돼 이거 이거 올려놓은거 뭐야 아 그 하나 고기 하나 저 포장 좀 해봐 저기 옛날거야 옛날거야 이거 아니 그 아냐아냐 그 핫한거 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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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거 다 버렸어 어 아 그럼 자 분업을 해 헤드형이 어 고기를 구워 어 굽고있어 헤드를 어 그럼 내가 빵을 쌓을게 올려주면은 하나 고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받을게 그럼 나 어디 놀러가면 고기 굽는 스타일이긴 해 네 하나 고기 하나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딱 갖다주면 크레이까지 제가 다 올려두고 어 이제 분업이 지금 되는 우리 유지가 점점 올라가 이런 느낌인데 바나나 고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나나 고기 하나에요 야 마마야 버거 포장지 뜯어줘 와 지금 여기 여기 아니 근데 포장지 이렇게 많은데? 아니 바나나 고기 미치겠네 진짜 손님 또 오네 아니 이거 소문났나본데 이거 이 집 괜찮다고 아우 예 반갑습니다 글로 아 저 옆에 구운거야 구운거야 그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버거 싸줘 바나나 고기 하나 더 있어요 어 고기만 올려줘 고기만 올려줘 내가 저거 할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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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빙 가면 근데 죄송한데 저만 왜 이렇게 바쁘죠? 아니 고기 구우시면 아 다 나빠 고기 구우심? 고기 구우심? 아이 잠깐만 이게 야 살 타고 기름 튀고 이게 얼마나 저거 힘든건데 아니 주문 받으실래요? 어? 저 지금 아니 수다님은 뭐 아니 너 너 바나나 고기 밖에 안하잖아 바나나 고기 고기야 어? 바나나 고기 밖에 안화라고 대면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서비스업이 야 빨리 나가 아 뭐해 지금 잠시만 9번 테이블에 3번 테이블에 한 번씩 나가야지 뭐하는거야 이미 다 먹고 있어 아니야 지금 3번 지금 안 나갔어 이미 다 먹고 있는데? 어디 어디 3번 바나나 고기 하나세요? 바나나 고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15번 바나나 나가시면 돼요 이거 바로 나가시면 돼요 어 여기 어디야 그만 구워 그만 구워 손님 안 오는데 이새끼 뒤통수를 그냥 팍 패스트푸드 뭐? 패스트푸드? 미리 구워야 거 아니야 아니 미리 주문해 놓는 게 아니야 주문하면 즉시 만들어야 돼 요즘에 메타가 바뀌었어 아니 프랩 몰라 프랩? 아니 프랩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프랩은 그 나중에 대표나가는 건데 그럼 형이 고기를 반만 익혀 놔 아 오케이 오케이 반만 익혀? 어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 어떻게 해? 저기 쓰레기통 여기 여기 이거 트레이를 쪄러버리는 거야? 아니 트레이를 빼야지 자 여기 이렇게 싸워두자고 트레이를 좀 이렇게 어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정리하는 사람도 나야? 잠깐만 전자렌즈 없으면 전자렌즈 어디 잠깐만 아이 수달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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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님 저 지금 굉장히 이동거리가 좀 지나치게 이게 아 제가 제가 뭐 하나 할까요? 이 거리 이동이 조금 아니 근데 트레쉬박스 여기 있잖아 곰이 붙어 곰이 붙어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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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여기 매장에 아 그러네 여기 버릴 수 있어? 아니 근데 손님이 안 오는데? 아홉시 아홉시 마감해 마감해 제목이 마음에 안 드나? 맘스터치 해놨거든 지금? 제가 뭐라고? 와 스.. 와 암스터치 아니 진짜 엄마가 때리는 줄 알아 여기는 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나나 고기로 해? 그냥 문 닫았습니다 바나나 고기로 갑시다 오케이 바나나 고기 가게 이름 바나나 고기 괜찮은데? 어? 이거 어떻게 심화에 쳐 어떻게? 마감 어떻게 해 마감 마감? 일단 청소를 해야지 하루 종류가 있네 내일 그대로 나갈텐데 뭐 청소야 너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끝나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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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감 합시다 마감 마감 아니 이거 빵이랑 부장지랑 비프버거 이거 만든 거 5개 이거 내일 먹을 거잖아 아 제가 마크로맥이 아 야 우리 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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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먹으면 좋겠어 직식 직식 그래 직식하자 직식 먹을 수 있나 이거? 버려? 우리가 먹는 건 안 되는데 CCTV 보고 있나본데 지금? 사장이 아 그래? 버거 패티도 이런 거 좀 넣고 빵은 아 실온 보관해도 돼 하루 빵은 빵은 제가 냉동 보관하는 거보다 그냥 실온 보관이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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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예 진짜 예 아니, 어느 호텔에서 근무했어? 아니 저... 근데 보관을 해야 된다면 냉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차피 내일 쓸 거니깐 2조 네 된 거죠? 예예 컴퓨터 끌게요 이거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오케오케 아 윈도우 업데이트 기다리고 어! 오케 잠깐만! 안돼! 왜? 저 티브 다 내꺼야! 어 확 나 왜? 어? 뭐?! 티브 티브 티브! 티브! 짠깐만 x2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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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TV 13달러인데? 말하지 말고 챙길꺼야 TV 만원씩 넣어있는데 만원씩? 혹시 본인 가진 돈이 얼마 있나요? 저희 77... 778 아 근데 여기 본사가 돈이 많나봐 본사가 돈이 많나봐 돈이 이렇게 쌓이는데? 자 퇴근합시다 불 끄고 소등하겠습니다 불 끄는거 없어? 소등 어떻게 하지? 이거 태양연료되나봐 오픈 꺼 가자! 우리 차였어? 이거 우리 차인데? 우리 차 가자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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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도 아니 만족한 분이 여섯분밖에 없는데 아니 만족한 분이 여섯분밖에 없는데 아니 만족한 분이 여섯분밖에 없는데 아 첫날이네 첫날은 당연히 자 바나나오기 바나나오기 자 하루 시작합시다 오라이 합시다 자 저 그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좀 씻고 올게요 화장실에서 아니 혹시 같이 씻어도 될까요? 예예예 아니 너 풍아 일로와봐 나와봐 나와봐 너 거기 아니야 너 여기야 나 여성으로 들어온거였어? 아니 여기 드라이기도 있는데 드라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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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머리 여기 감고 드라이기 말리면 되겠네 야 이거 그 저 뭐야 소변기에 넣는 그거 왜 없어 여기 다 썼는데? 납부탈레 넣는데? 아 형 그거 얼음에다 얼음 아 아 패스트푸드점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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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님 왔다 손님 왔다 손님 왔다 어 야야 벌써 오픈했어? 아 예예예 바나나고기 바나나고기 두개 바나나고기 두개 야야 그냥 냉장고 꺼내서 줘 손 씻는게 안되네 어 어제 만든 고기 어디갔어? 없어졌나베 아 뭐야 아 아 다시 구워야돼? 냉장고 넣어놨는데 빨리 구워 빨리 구워 뭐해 도둑이요 바나나고기 하나 어서오세요 나 이봐 그 그 어디있어 빵 어디있어 빵 하나에 고기 두개 빵 하나에 고기 두개요 예 바나나고기 두개요 그레이 딱 제가 예쁘게 통짜로 이렇게 갖다 두자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어? 어 대두고 자 고기 구는중입니다 또 오신다 또 어서오세요 네 또 오신다고 미리 구워 고기 고기 좀 채워주세요 트레이 고기가 많이 급하네 고기요 고기요 예예예예 바나나고기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고기요 어떻게 수달님 가가지고 재롱이라도 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얘기라도 얘기라도 하고 있으시까 하나 둘 셋 네개 네개나 가야됩니다 네개 네개 오케이 네개 오케이 11번에 바나나고기 두개 테이블이어요 오케이 바나나고기 두개 뭐 11번 바나 바나나고기 하나 더 바나나 바나나 하나 고기 두개? 네 바나나 하나 고기 두개 바나나 고기 두개랑 바나나 고기 바나나 하나 고기 두개 바나나 하나 고기 두개 어 오케이 11번만 11번만 어 손님 가신데 음식 안나와가지고 손님 잠깐만요 진짜 다 나왔는데 도루 내고가셔야죠 바나나 고기 두개 하나 해줘 고기 두개 하나 해줘 공아 어 손님 가신다 손님 가신다 어디 언제 어디 제일 빨리 오셨어 여긴가? 어 레벨업 레벨업 일단 들었어 일단 들었어 고기 두개 11번 내가 할게 11번 트레이 필요하냐 트레이 그냥 줘도 돼? 아니 트레이 필요해 아 까다로운 손님이네 11번 어 아 이거 고기 두개짜리 만들었는데 그냥 가시는데 아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방금 이제 앉으실분 바나나 고기 두개입니다 아 바나나 고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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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오히려 좋아 방금 만든겁니다 아 이거 문에 누가 너무 일찍 열었어 누구야 이거 좀 궁금은 해놔야지 풀앱이 없잖아 지금 풀앱이 아 어서오세요 바나나 고기 하나 있어요 바나나 고기 하나 확인 나갑니다 이제 앉으실분이에요 빨리빨리 손님 빨리빨리빨리 떠밀어 떠밀어 5번 5번 잠깐만 버거 포장지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유옹 씨앗 주방에서 나가 아니 지금 손님 두 명이서 와서 하나 먹는 사람들 뭐야 이거 김성재 셰프님 안하셨잖아 어 풍성재 셰프님 풍성재 셰프님 고정하세요 바나나 고기 하나 아니 말을 해도 씨앗 아무것도 안해 제정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재롱이라도 떨고 있을까요 바나나 고기 두개 있는데 나갔나요 트레이가 부족한데 트레이를 빼면 안되냐 바나나 고기 두개가 어디 있어요 바나나 고기 두개 방금 받았어요 손님 먹는데 그냥 훔쳐와? 아 바나나 고기 하나가 두개 포장지 어딨어 포장지 다 올려놨잖아 내가 포장지 포장지 다 올려놨잖아 여기 핑찍 떴지 안 보인다고 자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고기 두개 나갈게 고기 하나가 고기 하나잖아 고기 두개도 있대 바나나 고기 하나가 세개 사장님이세요? 아니 여기 고객 주문을 봐 위에 둘 중에 하나가 두개야 열어봐 맞어 확실해 고객 주문 앞에 보라고 여기 앞에 티비를 봐 13번에 고기 하나 열어봐 랩 열어봐 서비스나 우겨 서비스나 우겨 13번으로 간다 좋은거지 많이 들어가면 바나나 고기 하나 들어왔습니다 야 맞았나봐 정답이야 정답 바나나 고기 하나 바나나 고기 하나 아 바쁘다 바빠 바나나 고기 두개 바나나 고기 두개 내가 다 생각했다고 아 이거 저희가 오실줄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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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바빠 그냥 고기 하나 고기 하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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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고기 하나요 바나나 고기 하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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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걸립니다 야 뭐 필요한거 없나 패티 좀 더 줄까? 패티 괜찮아 괜찮아 그럼 그럼 뭐할까 번 있나? 번 맞나? 쓰레기 좀 치워 손님들 먹고 간거 제가 이거 할께요 제가 할께요 아 드디어 뭘좀 하네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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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까지 벗고 제가 치울께요 바나나 고기 하나 바나나 고기 하나 바나나 고기 하나짜리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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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고기 세개 바나나 고기 세개 어 오케이 바나나 더 남았어요 어 바로 들어가 어디셔 어디셔 몇번 가고있어 지금 나 15번 줬어 그럼 내가 14랑 6 내가 14줄께 14줄께 예 발주 왔다 발주 왔다 어 받을께요 제가 어서오세요 바나나 고기 두개요 제가 받을께요 그러면 바나나 고기 두개요 팁이네 아저씨 아니 그래도 패스트푸드인데 먹은거는 치우고 가야되는거 아니야? 아저씨 뭐가 많이 안왔는데요? 케첩만 왔어요? 어 케첩 케첩 주문해놨어 케첩 오오케 근데 아저씨 오실때 뭐 고기 이런건 또 들고오셨지 어 예에에에에 바나나 고기 하나 바나나 고기 하나 나가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안저씨 안녕히 가세요 6번 6번 마마야 6번 아저씨 아 6번 갈께 내가 6번 내가 갈께 어 나 대화 줘 아저씨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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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근데 요즘에 고기 고기 저기 어 TV 다 개꿀 아저씨 대답이 없는데요? 헬로우? 어 아니 안 들리는거야 수산아 손님 받아라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이리 뺐지마 이리 뺐지마 자 고기 하나 왔어요 고기들 하나 해줘 고기들 짜리 하나 필요해 바나나 고기 하나 더 있어요 5번 5번 나갔다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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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바나나 고기 하나 더 바나나 고기 하나 더 우리 장사 잘 된다 손님이 입소문이 장난이 아니라 고기 좀 불판 업그레이드 안되나? 이제 인스타 문의하고 오라고 아까 좀? DM으로 좀 DM으로 예약하고 고기 좀 더 빼줘 고기 이제 없지 않나? 바나나 고기 하나 더 있어요 바나나 고기 하나 더 있어요 바나나 고기 하나 나갑니다 고기 발주할게요 잠시만요 어 어 발주해 줘 발주해 줘 어디 계시지 바나나 분 고기 좀 비싸네 여기 있습니다 방금 오신분한테 드렸네 아직 아직 메뉴 다니라 메뉴 다니라 메뉴 너무 많으면 안돼 배가 고기셨나보지 바나나 고기 하나 더 있어요 오케오케 1번 1번 아니 막 이 분들 막 합석도 자연스럽네 아잇 아잇 마마야 헐 헐 버려 그거 갖다가 빨리 아이 나 인기도 마이너스 200시켜놨 바나나 고기 하나 더 있어요 따라가서 죽어 이거 뭔데? 아 이거 무슨 버거길래 왜이렇게 마마야 어어어 나도 안돼 오오? 어? 어 이거 뭐지 왜지 왜 안받는거지 그니까 왜 안좋아하지 한번 열어서 먹어봐 야 탄나? 탄나? 아이 안태웠어요 땀통해서 고기 꺼내 먹어봐 빨리 어? 오적오적오적 안태웠어 아 좀 탐건거? 아 식은건거? 아 좀 괜찮은 셰프는 짬통 열어가지고 먹어봐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래야 생존 딱 된다고 어 아 근데 야야 퇴근시간이다 이거 아 거기 다섯개 나갔는데 아 이거 우리가 가져가 집에 싸서 집에 싸서 하나씩 가져가 트리플 패티로 해 한 명 아 오케오케 하하하 내가 이거 쐈어 여기다 여기다 케첩도 해줄까? 케첩 나오지 않았냐 어? 이거 쩌스 그래 Can you cut me in here? 케첩을 짜 안에다가 넣어 채우기 케첩을 여기다 뿌려봐 오오 오잉그치 맛있겠다 이거 어 잠깐만 탑차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 아저씨 아직 안가셨어 대근을 못하셨네 야 우리 음료수도 생겼어 이제 아저씨 왜 오셨어요? 길 아 여기 여기 길 다 됐다 제가 보낼게요 끝 아 잠깐만 보내는 김에 같이 갈라고 쏟아컵 한번 열어봐 쏟아컵 사용법 알아야 되니까 열어 열어 아 이런식이 이렇게 이게 컵 생기면 이제 좀 바쁘겠네 드디어 음료 저기 하니까 아니 음료수 중요하 너무 많아 이게 뭐야 그냥 콜라 다이어트 콜라 노랑환타 분홍환타 미주 워터 저 솔직히 말할게요 주문받는거 왜 할거 없어가지고 저 이거까지 할게요 원래 당연한거야 당연한거야 주문받으면서 제가 음료를 올려둘게요 트레이에 그리고 햄버거를 딱 올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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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집고 하겠습니다 저 할게 없어가지고 트리플 보고 누가 먹어라 좀 아니지 여기 소다컵은 저거 저거 좀 저기 앞에다도 앞에다 놓을까? 어 그래야지 좀 효율이 나오지 이거 뭐 없어지는거 아니겠지? 아이 아니야 자 냉장고 한번 확인하고 야 이거 상자재로 넣는게 맞냐 이거 얘들아 어? 아니야? 상자재 넣어도 시원하긴 하잖아 그니까 그래도 까서 이제 넣어줘야지 근데 까서 넣으니까 없어지던데? 어? 어? 저거 ㅋㅋㅋㅋassium 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고장했습니다 예LS 버거조 이거 가져가 봅시다 이거 하나씩 가져가져 이게 하나 가져가자 오케이 어떤게 트리플 버거지? 많이 rivive 새로 싼거 아я 팁팁 팁팁팁팁 팁 쓰illah 팁 П dazu 오 glo 오오 아이구 아까 버려 아니 그거 내꺼? 트리플꺼고 버렸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버려 버려 됐어 아니 야 잠깐만 여기 있네 어? 그래 이게 트레쉬 그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정리 한 번에 아아 한 번에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져가서 일머리들이 없어요 일머리들이 여기도 이렇게 펼쳐놓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아 모은 다음에 한 번에 가져가면 되잖아 직접 하는 게 매너 아닌가? 잠깐만 저 화장실에 숨어있는 사람 없나? 찾아볼게 오케이 중요하지 우리 사람들 일머리가 없어요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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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래 막 뭐 써져있는데 위에 올려두고 어? 여기 두시면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어이 시발 시발 한 통이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다 나왔나요? 다 와야돼 다 와야돼 다 와야돼 어 왔어 왔어 지금 홀이 홀에 전혀 안 돌아가고 있어 아시죠? 어제보다 돈이 없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제가 불꽀습니다 아 근데 원래 원래 그 음식점은 물장사에요 형 맞아 음료수가 많이 나와 어 물장사야 돼 물장사 어? 어제보다 하하하하하하 하루에 77달러씩 계속 줄어드는데? 하하하하 근데 원래 초기에는 돈이 안 벌려 어제보다 많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이 올랐잖아 한잔해 어? 자 일단 바로 오픈하지마 오픈하지마 오픈 하지마 어 패티 패티 그래도 한 4개는 꼭 가자고 어? 오픈했는데? 어? 아 안했는데 어? 어? 어 아냐 아니다 X2 아 이러이러면 꺼지는건가? 준비를 조금 하고 소다컵 체크아 이제 케찹 필요하니까 케찹 여기다 두고 이거 포장지에 뿌려놔 응 저희 근데 메뉴에 이런게 없는데 메뉴 수는 왜 이렇게 많아 메뉴 하나밖에 없는데? 메뉴 이제 나올걸? 쏟아지기 시작할까? 어! 갑자기 손님 온다 어? 안 열어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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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패티 나가고 있어 아니 근데 안 열었는데 손님이 왜 오셔? 아 어서오세요 어 잠깐만 비상 케찹 3번 바나나 고기 2개 바나나 고기 2개 케찹 3번 음료수 하나 바나나 고기 2개? 뭐? 잠깐만 바나나 하나에 고기 2개 케찹 3번 아 더블 바나나 고기에다가 케찹 3번 더블 바나나 고기에 케찹 3번 어 더블 바나나 오케이 그러면은 케찹을 빵에 한 번 뿌리고 그치? 그 다음에 고기 하나 아 원래 그런 문기죠 맞아맞아 그래? 그럼 그냥 10개? 어 좀 그러네 아니 문의는 DM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니 영업시간이 지금 아닌데 얼음 2개 수단아 얼음은 뭐지? 얼음 2개에 라이트 스플래쉬 콜라 다이어트 콜라 드신다 다이어트 콜라 나 그냥 아무거나 따는게 빵당당 누구야? 아니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한번 두번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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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슨 버거야? 다이어트 콜라요? 어? 싫어하시는데? 또 오셨다 또 오셨다 아 콜라 안줬다 콜라 안줬다 아 차례대로 드릴 수도 있는거 아닌가? 아니 햄버거만 나가면 아니 근데 이거 햄버거냐고 햄버기 하나 햄버기 하나 케찹 하나 바나나 고기 케찹 근데 손님이 뭐 마시는지 어떻게 알아? 그 위에 위에 그 저기 보면 나와있어 그 위에 컴퓨터 보면은 야 물 물 물 미즈 미즈 컴퓨터가 어딨어 아 이거구나 어? 하나 하나 또 나왔어 음료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물 달라는 애 물은 10번 햄버거랑 같이 나가야돼 어 하는 중 케찹 뿌렸어? 오케이 어 뿌렸어 뿌렸어 케이블 12번에 유마 베리 베리베리 12번에 뭐야 콜라만 마셔? 헤이 아 씨 개념 없네 하하하하 좀 어려운 손님 왔는데? 잠깐만 어려운 손님 온거 같은데? 지금 고소사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대사 고기니 케찹 세번 스킬 콘보고 케찹 세번? 에 페피밀 장난감 세트는 저희 없는데요? 케찹 한번 어 나 했는데 세번 자자자 방금 방금 주문 받은거 케찹을 원하는 사람도 한 명쯤 있겠지 케찹 세번 했고 그 요마베리랑 같이 줘야 돼 요마베리 왜냐 요마 베리는 일단 나가서 하나? 내가 담아 둔거 demi configur 것은 뭐? 아 햄버거에 케찹 세 번 예 야 근데 유마랑 유마베리랑 다른거야? 아 다르네 둘이 아 헬로우 자 케찹 세 번 했습니다 바나나 고기 하나 케찹 두 개 이거랑 케찹 세 번이랑 뭐? 요 지금 다 따라든거 요 나가주세요 예 네 나간 김에 홀 청소도 한번 해주세요 네 스플로우 그냥 바나나 고기 하나랑 스플래시 스플래시 콜라 아 이거 되있는거야? 헬로우 어 이거 청소싹 하고 지금 주문 오다 내리는 내가 잘못된거야 이제 혼란이 오는데 빵 하나 고기 하나 스플래시 콜라 하나 요거 테이블 빵 하나 고기 하나요 다시 와서 확인해 아니 불안해 뚜껑 없지 이거 그냥 가면 되지 트레이가 여기 왜 나와있어 미쳤지 너네 아니 트레이 주방 주방 겁나 까칠해 바나나 고기 하나 아니 이게 5번이야 주문 받을게요 빵 하나 고기 두 개 케찹 세 번 뭐라고요 안들려 안들려 빵 하나 고기 두 번 케찹 세 번 고기 두 개 아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요거 놓고 어 유마베리 얼음 두 번 얼음이 어딨어? 얼음 중앙에 중앙에 유마 베리 받아놨다 아 얼음 중앙에 있는데 지금 고기 어? 잘나가잖아 지금 아 나 뚜껑을 안올렸다고? 버려 아아아아 뚜껑을 안올렸다고? 말이 되냐고 어떤지 하나도 남아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뚜껑 하나 놨는다 야 레전드 개이득 어려워? 어렵다고? 어려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블에 케찹 세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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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 2번 나갈게 내가 바나나 고기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예? 그럼 저 바나나 고기 하나 나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씨 왜이렇게 어지럽지? 살짝 몇 번이야? 야 사 4번 바나나 고기는 마마 몇 번 나가고 있어? 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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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있어? 응 나갔어 어 그럼 16번 나갈게 내가 어어 뭐야 이거 트레이가 부족해 16번에 부족해야겠다 야 어 얼음 두 번 물 하나 해줘 여기 얼음 두 개가 아 물은 있는데 얼음 두 개가 없는데 얼음은 어디서 얻어? 아니 여기 봐봐 나 봐봐 여기 보면 중앙에 딱 다 첩 첩 첩 오케 마마야 트레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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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몇 번이라고? 뭐가? 16번? 16번 자 하나 더 받았어요 빵 하나 고기 두 개 아 가셨는데? 아 16번? 참여성이 없으시네 어 포장지 포장지 아 정신 날깐다 아래 아이씨 잠깐만 더블 더블 햄버거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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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하나 케찹 세 번 빠 빠 자 빵야 12번 어 12번 나 만들었어 만들었어 어 만들었어 어 만들었어 어 만들었어 수달아 고수달씨 일부러 주문을 좀 천천히 받자 줄 세우자 어때 아 오케오케오케 어허 약간 일부러 약간 어 마케팅 근데 이거 나 이거 패티 얘 검은 온다 예예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신혜이 얼마 안 나와서 햄버거 너 몇 번 가고 있어 마마야 나 16번 그러면 스플래쉬 콜라 얼음 하나 아니 음료가 왜 안 나갔어 이거 아까 어 아까 왜 음료는 안 주고 마 이거 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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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거 지금 거 몇 번 몇 번 십 5번 15번 15번 나갔고 뭐 하나만 쓸바 주방장 하루종일 고기 볶은데 쟤 쟤 쟤 쟤 쟤 되게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있는 거라고 하루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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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가게가 하하하 야 요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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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놨어 받아놨어 여기다 여기다 놔줘 몇 번 십칠번 오 17번 바나나 고기 하나 케찹 3번 전 제가 알겠습니다 아 네 오케 아 옙시다 아옙시다 아옵시다 아옵시다 야 내일 바꿔 야 내일 바꿔 이거 힘들다 자 이거 하나 더 음료수 하나가 왜 남지 우리 그 미안하다 그 내가 낼라고 했는데 가셨어 그 급한 일 있으신가 봐 아 햄버거에 담배 냄새 비계 어? 마감했잖아 마감했잖아 마감시간이잖아 아직 나가잖아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어? 뒤에 나가서 피고 있어 파이트 투 디 엔드 몰라? 에드워드 리의 정신 아 진짜 힘들다 이거 대판인데 레벨업 했음 됐다 됐다 와 다했다 와 주문 끝 주문 끝 아아 왜 이렇게 어지럽냐 아 이거 땅 뚜껑 이거 빅테도 먹어 너 벌이야 어딨어 고기 넣어먹어도 되냐? 고기 넣어먹어도 돼? 어 다행이네 근데 설거지는 안 해가지고 뭐가 더 있었으면 안 돌아갔을 듯 와구와구와구 근데 무서운거는 여기 튀김기가 있다는거 오늘 컴퓨터 키지도 않았다 우리 뭐냐 그러네 아 잠깐만 유마베리 이거 어떻게 된거야 누가 마실려고 꺼내 놓은거야 이거 흐흐흐흫 안되겠다 벌칙이다 케찹 짜 님들 레전드사건 발생 님들아 양상추랑 아이스크림컵 생겼어 흐흐흐흐흐흫 아니 근데 거짓말이야 지금 불러서 정리 해놓고 가자 그래그래 지금 주문하자 케찹도 필요하고 케찹 두통이 있는데 한통 더 있어야 돼 아 그래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난 버거패팅 괜찮아 지금 오그러면은 양상추랑 아이스크림컵만 시킬게 와 홀이 개판이네? 아 그래 정리하고 와야지 아 정리해 정리하자 아 잠깐만 누가 이거 물 해먹어 누구야? 물을 누가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갈려고 아니 물이잖아 물인데 아니 쌀먹 하지 마세요 매장에서 예? 아니 우리 팩이 있으면 먹고 그러는 거지 와 근데 손님들 레전드네 이걸? 이걸 안 치워줘? 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 문 열고 나가는 거 보면 청소 아줌마 오는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저요 저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초코맛 있나요? 해봐 해봐 한번 초코맛 한번 담아봐 여기 야채를 근데 얼려도 되는 거지? 미쳤냐 너? 어? 어 아니야? 아 올려도 돼 올려도 돼 아 그래 그래? 내 이거 씻고 갖고 나가자 자 수고하십시다 잠깐만 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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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저기 둘게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아이스크림 컵 여기 어 여기여기 좋다 와 딸기 맛 까지 밖에 없는데? 어 맛있겠다 어 아 초코가 없네? 어 난 초코 먹어야 되는데 아 초코가 질린데? 다 됐나? 어? 자 먹어 선물이야 아이스크림 아니 이거 마마가 먹고 싶댔어? 아니 아니 빨리 먹고 싶댔어 아니 아니 빨리 먹고 싶댔어 아 기순이란다 치킨을 또 살벗갈려고 없고 아니 먹고 싶댔어 마마가 먹고 싶댔어 얘가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냥 좁쌌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들고 갈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쩔 수 없지 먹어봐 하하하하 짬짬짬짬 끝 그래 얘도야 내일 내 것도 하나 부탁한다 자 Savage 날아고 일머리가 없어 일머리가 바닐라로? 하하하하 짬꿍 쉐프님 혼자 일하는 중 하하하하 정리 내가 다 하고 문 냉장고 문 열어두지 말라고 아하하핳 셰프님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아하하하 어 맛있겠다 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저는 아이스크림이 농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던데요 으아아아아아 아이스크림 농도가 되게 이븐하게.. 잘생긴 아아 여기가 냉동거였구나 잠깐만 이건 몇 도지? 아 그러네 길 아이스크림도 넣어놔야됐다 쌍팬들이 그냥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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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둔거 내일 나가 내일 나가면 되겠다 내일 나가면 되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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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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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자 소리가 나 자꾸 여기 사람있어요 퇴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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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기 걸릴뻔했어 퇴근합시다 퇴근합시다 오늘 그래도 많이 벌었네 어 눈 감길뻔했네 남겼다 남겼다 내일 저희 업무 로테이션 한번 돌죠 제가 제가 카운터 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고객 구울게요 쉬워보여서 그런거 아님 쉬워보이는 줄 아나 고객 상대하는게 하핳 큰코다칠줄 알아 진상손님이 얼마나 빠른데 바나나 고기 걔 짜친다 이름 아직 안나 나 서빙이나 준비 나 서빙이나 준비 아이스키 안남아있네 편안하게 그냥 어 아니다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 고기만 갖고 봐라 사실 제가 갇혀있을때 먹었어요 하하하하하하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걸 먹었다고? 진상 레전드 음료컵 음료컵 더 없나? 잠깐만 이거 저거 뭐야 버거포장지는 좀 더 음료컵 한 덩이 더 있지않나 어디? 버거포장지 하나 더 주세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컴퓨터 혹시 어떻게 켜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컴퓨터를 켜본적이 없어가지고 아 야 케찹에 없자 케찹 어디 사놨다며 케찹 하나 그러면은 버거포장지 두개 소다컵 두개 주문 아 자 케찹 아 그 네모난 통 있잖아 통 통 어디갔어 케찹통 다 쓴거겠지 안 깐거 있을텐데 안 깐거 안 깐거? 자 주문 주문내역 불러주세요 아직 안왔어 아직 안왔어 하하하하 아직 안왔어 하하하하 진정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와서 쌈매야대 쉬면서 저거 해 옮겨 아 이미 주문했어? 어 주문했어 주문했어 전 고기 굽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완벽하고 바닥에 여기 딱 내려놓고 빨리 보내줘야 되니까 아저씨 어 됐다 아이구 좀 탔네 그러면 주는거를 받아서 내가 열고 소박컵 딱 놓고 어 이제 좀 장사 다 지네 소다컵 이 아래에다 두자 아래에다 그니까 한 명이 그냥 어? 그 주방에서 나오고 하니까 그냥 살만하네 이게 누굴까? 어? 그 다음에 뭐라고? 요거 뭐 왔지? 아이스크림 컵 갖다놨고 오케이 저희 매장 오픈할까요? 네 준비 완료 네 아휴 저희 힘찬 하루 보냅시다 예 화이팅 오늘도 즐겁게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 아니었어 아 안전 세 번 외치는 것 같네 혼자에서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었어? 아 내가 내가 사비 오신다 오신다 어서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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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 새끼봐 잠깐만 바나나 고기 양배추 케찹 3번 양배추 양배추 아니 아이스크림까지 먹네 돼지새끼 이거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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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한테 바나나 고기 양사추 3개 케찹 2번 잠깐만 양사추 3개 어떻게 잘라 그냥 너 통째로 딸기 아이스크림 안 넣어줘 안 넣어줘 안 넣어줘 안 넣어줘 그냥 손으로 찢어 칼 칼 칼 칼 칼 맴스터티처럼 손으로 찢어 그냥 야 우리 칼 없어? 딸기 받았는데 왜 또 딸기를 딸기 여러개 필요해 딸기만 하나 나가라 6번 딸기만 하나 나가라 야 칼이 없다고 아이 손으로 뜯어 아이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쭉쭉 뜯으면 되잖아 해봐 너 해봐 냉란추를 잘라야 된다고? 어 똑쉽게 어 잠깐만 손님 통았어요 야 주걱 주걱으로 하는거 아니야? 주걱? 어? 내 손에 있는 이거? 주걱 날카롭잖아 되겠냐? 아니네 모르겠다 난 받을게 일단 손님 도망가겠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어 6번 6번 테이블 야 이거 6번 테이블 수다라 6번 테이블 햄버거 없는데 그거 나가는거 맞아? 6번은 그거 아니야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으러 왔어 어어 오 손님 간다 9번 갔어 아이고 아이고 바나나고기 케첩 3개 케첩 3개 바나나고기 하나 주세요 케첩 3개짜리 바나나고기 고기가 안나 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가 안나 타이블에 올려줘야지 어제 내가 다 올려줬는데 어? 그런게 어딨어 왜이렇게 많은데 자 이거 이거 이거요 그 빵 하나에 케첩 3번 빵 하나에 케첩 3번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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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거 16번 갈게요 야 저기 양상추 3개 케첩 3개짜리 바나나고기 하나 하나요? 오우 손님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무슨 미친새끼가 물을 마시러 와 잠깐만 아니 손님 뒷담을 자 케첩 3개 아니 진짜 미친 사람이잖아 알았어요 케첩 3개 케첩 3개 4번 4번 테이블이에요 15번 15번 얼음물 나왔습니다 15번 얼음물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15번 얼음물 확인해요 버겁지겁 버겁지겁 물 맛있게 드세요 11번에 유마맬이 하나요 11번 11번 음료수 하나 나왔어요 아이씨 진상새끼들 뭐야 이거 왜 자꾸 이거 문 저것만 가져와 아니 욱짓새끼들이네 이거 이거봐 저기서 내가 빠지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지 에휴 자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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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한잔 나왔어요 콜라 한잔 17번 콜라 한잔이요 양상추 어떻게 잘라 그래서? 아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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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아잇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잇잇d 이 judiciary 그대로 나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인기도 32밖에 안주시는데요? 자 3번 테이블 햄버거 나왔어요 유머베리 하나 그냥 햄버거 여기다 놓고 어디가요? 어디가요? 고수나씨 어디가요? 어디가요? 3번 테이블이요 내가 여기다 만들어줄게요 앞에다가 만들어줄게 가져가 어 그지 그지 바나나 고기 하나 그냥 바나나 고기 하나요 고기 그 냉정 냉동실 냉동실 그냥 버거 하나 나왔어요 9번 테이블이요 둘이 합쳐서 9번 나가면 돼요 중앙에 있는거 어휴 좀 어려운거 같는데? 잠깐만 어 양상추 3개짜리 햄버거 하나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에다가 얼음 2개 미스트 후프 양상추 3개짜리 양상추 3개짜리 보고 나왔어요 네 요고 아게가 좀 잘 불어가는거 같은데 요고 좋아좋아 됐구요 나가시고 햄버거 싸는 사람 한 명밖이니까 그치? 케첩 3개짜리 햄버거 하나 드세요 케첩 3개짜리 햄버거 케첩 3개짜리 하나에요 확인이요 방금거 몇번 16번? 어 16번 케첩 3개짜리 보고 나왔어요 네네 자자자자 요거 16번 나가주세요 요거 아 새로운거 10번 나가주세요 10번 나가주세요 예 잠깐만 이거 카운터 편한일 아니었네 잠깐만 양상추 하나 햄버거 하나 예 아니 카운터가 쉽지가 않아 어? 양상추 하나짜리 하나 나왔어요 네 어우 좋습니다 빠르네 여기 여기요 몇번이죠? 그.. 15번 15번입니다 15번 헤이 맛있게 드세요 바닐라 아니 빅헤드가 왜 이렇게 제일 힘들어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니 이게 아니 얼음이 이게 뭐지 이게? 아니 좀 빅헤드가 엄살이 심한 편인가 케첩 2개짜리요? 케첩 2개 햄버거요 케첩 2개 햄버거 아니 왜 이렇게 다 어려워하지 고수다리 할땐 이런거 아니었는데 베개짜리 하나 나왔어요 예 여기요 예 몇번이죠? 14번이요 14번 딸기 아이스크림 17번이요 예 딸기 하나 서빙이 제 적성에 맞는거 같아 적성을 찾았어요 17번이요 17번 17번 딸기 아이스크림 확인이요 헬로 저기 조금 양상추 2개짜리 햄버거 하나 확인이요 스플래시 콜라 하나 양상추 2개짜리 나왔어요 어휴 햄버거 빨리 싸는데? 굉장한데 이거? 예 여기에 4번이요 4번 4번이요 고수다시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아 예예예 그냥 나가 있을게요 저 그냥 차리만 치우고 나가 계셔 예 아 팁이나 챙겨 팁이나 챙겨 예 팁 챙기고 그냥 청소를 할게요 그릴 9시에 마감이니까 속도 조절해서 페티 적당히 구워주세요 네 케첩 2개짜리 햄버거 하나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야 잡으세요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요마베리 하나 케첩 2개짜리 햄버거 나왔어요 네 저 고기맛 좀 넣을게요 고기 패티 냉동고에 하나 있던데 꺼내요 꺼내요 이거 3번 나가시면 되고요 뭐 다른거 추가되는거 없냐 뿐가 급해갖고 저기 했어요 감치추가 될거 같은데 느낌이 요거 콜라만 있는거 13번 나가주시면 됩니다 예 13번이요 고기 조절해주세요 이제 네 아니 근데 햄버거 좀 식은거 나가는거 같은데 상하다 이제 라스트 양상추 하나짜리 햄버기 햄버기 하나 2번 나왔어요 요거를 8번 내 8번 내주세요 8번 내가 한쪽은 바꿔올게 꺽치고 꺽치고 8번 안되시 양상추와 냄버거 확인해요 퇴근하고 햄버거 나왔습니다 어 어? 그거 했는데? 호라이 어? 그거 나가지 않았어?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화면에 뜨길래 빨리 좀 빼주시지 아이고 오 바쁘다 바빠 제가 먹을게요 페티 남겠다 이거 제가 먹으면 되죠 예 페티 남겠다 이거 아 남아? 아 어제는 내가 그냥 깔깔 아이스크림 저기 5번 5번 5번이요 예 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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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수달 잘하는데? 저거 뛰어다니는 범이 다른데? 바쁘다 바쁘아 바쁘다 바쁘아 어? 수달님은 천직 찾으셨네 자 햄버거와 양상추 하나에 바로 나가시면 돼요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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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나가시면 돼요 딱이네 딱이네 6번이요 6번이요 6번 어이 심하 심하 야 오늘 잘했다 이거 어 주방 주방 마감처 어 오늘 잘했다 우리 야 손님 내쫓아 내쫓아 예 나가쇼 나가쇼 어 어 오랫먹어 뭐 이렇게 응 음식 먹던건 안가져가지고 어 근데 에드야 2시 짓고 하나 할게 어 종류 별로 없을때 내가 카운터자고 개풀 꿀 빨았는데 이번에는 고맙다 어 이거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채수자 예쁘게 어떤 데 어차피 내일 오면 잠깐 주방 네 아 이거 고기 지금 냉동고에 안 넣고 지금 망가죽하면 어떡해요 먹어 먹어 냉동고에 안 넣고 망가죽하면 어떡해요 아이 그게 아니라 이거에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먹어 먹어 아니 이거 말고 이거야 이거 에이 먹어 배고프잖아 먹어 그럼 이거 넣어놓을게요 아니 뭐.. 뭐.. 나온 거 없어요? 사장님? 나.. 나온 거요? 마요네즈 생겼다! 피클 생겼다! 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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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일은 아니구만? 나 할 일은 아니구만? 쪼이 고기 먹어 토메이로 생겼어? 토메이로? 토메이로 어딨어? 어 토메이로 생겼다 토메이로 토메이로 추가 피클 추가 마요네즈 추가 주방 사람들끼리 챙겨주기 이런건가? 나는 냉동고에 가다 놓고 어! 수달님! 수달님! 수달님 콕 먹어! 이거 된거잖아요 어 뿅이 저거 먹었어요 아 챙겨주는게 이지매셨어? 7%짜리 갖다 바로 버려 오케이 자 주방 망하쳤습니다! 화장실 한 번만 나 탑차 정리하고 있을게 탑차 정리하고 화장실 나 탑차 정리하고 화장실 토마토 냉장고에 피클도 냉장고 아니겠죠? 길 길 길 길 어? 비클은 아리칸이 아리칸 바이드는 냉장 아니잖아 그죠? 아니야 방금 통에 남아 놓을거야 오라이! 아저씨 오라이! 퇴근하세요! 마요 어딨어? 마요 여기 있으면 채워둘게요 마요 저기 마요 통 아래에 넣어놨어 아 이젠 됐어 이젠 됐어 마요 하고 오오오오오오! 아니 나는 밖에만 있어서 몰랐는데 주방 장난 아닌데? 그러면 이제 수달님 주방 하셔야죠 그래그래 뭐요? 그럼 가게 첫날로 돌아갈 것 같은데 첫날대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뭐 다 됐나? 퇴근할까? 뿅이 화장실 간다며 아니 화장실 마감 한 번은 쳐야지 화장실도 더러우면 안 되니께 아 그럼 잠시만 화장실 한 번 쓰고 쓰고 채워야겠다 여, 여자 화장실 문제없습니다 너가 왜 어떻게 들어.. 어? 마감은 그런거 없어요 아아이 문자도실 문제없습니다 아아이 지금 싸고 있는데 아아이 아아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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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물 내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한번 파라라 떨어져고 아니 90살이 얼마나 싸는거야 아니 얘 아이씨 야 변기 깨줘 수달아 아이씨 아 변강새는 진짜 어? 어? 야 금 갔어 금 어? 아 뭔 소리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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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ún 오늘 좀 벌었나? 오늘 좀 쳤는데 이거 이거 청사할 때 귀여워 재료 좀 수분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켤게요 배웠으니까 예예 또 이런거 어르신 시켜줘야돼 컴퓨터 키고 이런거 어? 안하면 안돼 자신있잖아 이제 자 그럼 오늘은 각자 뭐하시나요? 저.. 저 배달료 아 소스터원 열어두면 사라지는구나 저 배달이요 저 배달이요 카운터 받아보실 분 카운터 제가 할거요? 카운터 한번 받아보실 분 오케이 지옥의 카운터 갑니다 그럼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오늘 지옥은 저기일걸? 토마토 마요네즈 케찹일걸 자 버거 처음 싸봅니다 일단 우리 소스통 사라졌네 어 소스통 열어두면 사라지만 나중에는 이거 통에다가 좀 다 담아놔야겠네 한방에 다 나가나보다 어 까면은 하긴 소스 증발해 아 남는거는 바로바로 버리나보네 증발하긴 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케찹맞는 자 하나씩 사볼까요? 아 비싸네 아 근데 한번 사면 나중에 냉장보관 해볼게 상한거 같아 내가 봤을땐 까둔거 냉장보관 안에서 그럴 수도 의읍 일리가 있는데 중간에 부족할 때 제가 좀 시킬게요 아 드라이브스루 생겨? 진짜? 나 봐 이거ㅋㅋ 이거 드라이브스루네 이거! 우와än 드라이브스루여!? 오오웡 troll 너무 빡센거 아니에요? 아 베타엔 없겠지 베타엔 없겠지 자 자 오픈할게요 네에에 아싸 첫번째 고개궁도 아니 아니네 아 헷갈리게 아 헷갈리게 자 패티 왜 안 구워 아무도 패티를 제가 구워야되나요 괜찮을까요 혹시 지금 딱 더블 좋아할거같이 생기신 분 한번 오셨어요 어 오케이 많이 드시겠지 하나요 와 패티 2개 바나나 패티 2개 케찹 3번 양상추 1개 비클 2개 토마토 3개 아 빨리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네에에 아 딸기 아이스크림 아 너무 구글줄줄 많은데 아 이거 어떡해 아 줌 받으면 내가 위에 확인해서 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바나나 고기 2개 양상추 2개 피클 하나 토마토 2개 마요네즈 3번이요 하하하하 딸기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헬로우 아 니노가 갑자기 어 어 아이스크림이다 그럼 이거 먼저 나가야지 어 몇번 몇번이요 몇번이요 1번 1번 오케이 오케이 자 고기가 안나요 고기가 야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고기 요기요 아 고기 되는거야 여기 옆에다 옆에다 어 12번에 딸기 아이스크림 어 12번에 딸기 아이스크림 어 12번에 딸기 아이스크림 오케이 왜왜왜 더 오래됐어? 자 더블 캐춥 3개 나왔어요 아 그러네 야 아이스크림에 온도 버튼이 있는 온도가 있는데 더블 캐춥 3개 나왔다고 햄버거 안에 온도 있나본데 이거랑 이거 나 재롱또는 중 그냥 어 더블앤버그 캐춥 마요네즈도 나왔어? 마요네즈 아직 안났어요 엄마 케찹 도망갔다 혹시 고기 왜 다 나갔어 손님 딱 나갔다 active 죄송합니다 이거 바닐라이스크림 나왔습니다 몇번이요? 17번 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햄버거 저거 케삼 마삼 케삼 마삼 햄버거 하나 케삼 마삼 햄버거 나왔어요 이거 안 나간거죠? 케찹 3개짜리 이게 2번 주부님꺼 버릴게요 그럼 이거 2번 헬로우 오케이 딸기 아이스크림 몇번이냐 열심히 꾹는 중입니다 7번 7번? 딸기 아이스크림만? 응 아 2인 1메뉴 좀 선 넘네 근데 아니 근데 왜케 아이스크림만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하하하 아니 햄버거 시키시라고요 어제도 그러시더라고 응? 이거 3번에 바닐라 3번에 바닐라 자 고기의 익힘정도가 중요해서 100% 언저리를 무조건 맞춰줄게요 어 햄버거 주문 들어왔습니다 햄버거 하나에 나이는 3개 네 피클 4개 몇번 타고 하나요 오케이 베이 채워주고 나왔어요 해 먹어 네 6번이요 이거 몇번? 6번 6번 오케이 그리고 요 요음아 딸기 아이스크림 녹은거 괜찮겠지? 오차 수다씨 한 17시쯤에 패티 한번 중단하세요 16번 시간이 있다는걸 이제 알았어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많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예예예 시간이 오른쪽에 있구나 팁 이거 몇번이요? 바닐라 어? 아직 완성 안됐어 아 네? 양상치 보고 나왔어요 아 이거구나 모래드시네? 네 마유 2개짜리 나온거에요 방금 그거 1번 테이블이요 네 야 맛있게도 먹는다 아 이거 얼음 2개 어? 어? 잠시만 이게 바닐라 하하하하하하 그래그래 너 너무 헷갈리는데? 자 피클 2개짜리 보고 나왔어요 마유 하나 이게 1번이야? 이거 4번이야 이거 4번 4번 테이블 보고 나왔어요 어? 이게 4 이 이 이 이 딸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내 정지 올거 같아 잠깐만 잘한다 잘해 자 왼쪽부터 4번 1번이요 패티스타 패티스타 어? 어디가 왼쪽 어? 홀좀 더 줘 어? 이게 4번 이게 4번 자자 고기 패티스탑 4번 이게 1번 이거 1번 어 그리고 10번 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어 손님 2번씩 오는데 이제? 어? 아니 아니 잠깐만 몇번? 자 10번 테이블 먹어놨어요 10번 먹어놨어요 네 잠깐만 시 10번 그 저거 뭐야 어 10번이요 네 8번 8번 아니 이거 완성된건 중앙에 어 어 어 여기다 이거 가져갈게 자 8번 버거 나왔어요 8번 버거 내가 도와주면 8번 버거 난 쓰레기 청소 딱 자 5번 5번 버거 나왔어요 5번 8번 나 들고가 자 5번 버거 내려놨습니다 네 5번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바쁘지? 저 손님 오셨는데요 손님 손님이 할때는 어 저 5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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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꿀인 꿀인줄 아셨죠 야 여기가 꿀직업이야 여기가 공정 꿀이었는데 꿀인줄 아셨죠 와 진짜 이상하다 이거 여긴 심지어 팁도 받아 저거 햄버거 나왔어 안나왔네 저거 이 딸기 저거 라이 내가 음료수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하고 햄버거 자 13번 버거 나왔어요 13번 버거 시 네 13번이요 나가요? 어 나가다 나가다 오케이 오우예 라이트 스플래시 콜라 손님 오셨는데요? 자 6번 버거 나왔어요 6번 버거 손님 기다려 쏟다 6번이요 잠깐만 햄버거까지 6번이요 6번이요 예 다음 미스터 후프 진짜로 아이스 우리 인기도 웃고있다 이제 아이씨 우리 까먹어 다 복구했다 이제 자 9번 버거 나왔어 그만 먹어 아니... 그럼 이거 9번이요 아하하하 9번이요 으어어어어어어 너무 힘들어 그 뭐 마모야 내가 호들간 뭐? 엄살? 아니 너 엄살이라 했냐? 나한테? 아니 근데 이게 너 엄살이라 했냐고 자 15번 버거 네 15번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 어? 햄버거만? 자 16번 버거 나왔어요 네 15번 그러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16번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16번이요 어? 딸기 아이스크림이랑 어허허헣 아니 홀 여기도 도와줘? 어이 저는 전세계 꿀벌이었나봅니다 하하하하하하 꿀냄새 잘 맞네 나는 자 3번 테이버가 나왔어요 어 3번 3번 왜 이렇게 수달림만 자꾸 편한거같이? 아니 고수단이 일을 잘하는거 아닐까요? 예 그런거 같은데 이게 얼마? 13번? 3번 3번 그 다음에 레벨 9 조금 있으면 우리 튀김 생긴다 얼음 한번 딸기 해가지고 요거를 또 여기에 올려가지고 자 이게 손님 대신 받아들였어요 1번입니다 1번이요 딸기 아이스크림을 하면서? 아이씨 콜라 하면서? 어르신거게에서? 자 17번 먹어 나 17번 먹어 이거 딸기 아이스크림 누군데 이거 어디껀데 아직 못했어요 자 17번 먹어 아 빨리 빨리 아 나간다 나간다 17번 먹어 나간다 이제 이거 왜 안나갔어 뭐 몇번인데 앞에께 17번이고 뒤에께 1번이고 내가 1번 줄게 어? 손님 화났잖아 지금 안닿았어 웃고있잖아 웃고있다고 끝났어 일 혼자 하셨는데 그냥 야 우리 1200달러 1200달러 야 부자됐다 부자됐다 우리 너무 힘들잖아 난 다시도 안가 마마야 조금만 참아 아 이제 프렌치프라이가 고생하자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뭐이렇게 저거 힘들다그래 나 죽겠는데 지금 어? 혼자만 힘들어 혼자만 힘들어 아 그러면 마마 쉬운데 한번 가 어? 마마 여기 저 배달 나가 배달 오케이 나 서빙 한번 할게 그럼 어 내가 고기 구울게 아싸 어? 고기가 내가 봤을때 제일 꿀이기나 아하하하하하 아니 나 오늘 고기 굽다 팔에 지금 기름 몇번 튀었는데 이게 어? 하하하하하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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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약간 Yeah 햄버거 햄버거 이거 패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왜 왜 여기 있어 냉동실안가고 어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줬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아니 통이 통이 클릭이 안 되가지고 이게 어 우클릭해봐세요 나오고 놓고 아아아아아아 따라와따라와 따라와 예예예예 어 들어가 예예예예 아 얼음 두 번 네가 좋아 네! 뿡셰프님! 네? 저 냉동실에서 무슨 소리 들립니다? 이달려봐. 나 버거 포장지 주문해야 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마감이나 해. 이상한 소린 뭐 치여서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 어! 아저씨! 길. 가는데? 아 우리 아직 안 꽈됐나 봐. 나 지금 주문 새로 하는데. 네. 아 잊지 않아. 잊지 않았군요. 에?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응? 잠깐만! 야! 잠깐잠깐잠깐잠깐. 나와봐. 아 예예예예. 이거 누구야? 어? 누가 여기다 줬어? 응.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게... 햄버거가 빨리 안 나와가지고 제가. 나 손님과 안을 내보냈어요. torn장은 중이시지 attorney general starts 62262 자 이거 버거 포장지 하나만 오면 되거든요? 주문했어요? 했어요? 안한거 같은데? 안오는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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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칠이나 이게? 고원금 받을 수 있나? 안되더라 아 해보셨어? 이미 다들 화장실 갔다와 내가 정리하고 있을게 마지막에 뭐야 전심 쓰레칭 원하는데 한개밖에 없네 포장지 깔아놔도 되나? 깔아놔도 남아있나? 깔아두자 그러면 잠깐만 집합 홀로 집합 홀로 집합 집합 이거 방금 나가셨지만 아닙니다 와 와 이거는 진짜 냉동실로 방금 나 마셨어 방금 빅헤드 냉동실로 미쳤지? 들어가 미쳤지? 미쳤지? 세상 좋아졌다 그냥 근데 말이 안된다 근데 이거 게임 존나 재밌다 어떻게하지 야 게임 존나 재밌다 잘못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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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고생했어 홀로 모여봐 홀로 모여봐 얘들아 오늘 제가 고생했고 내일은 내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올거 같거든 내일 세명이서 잘 돌려봐야돼 그래도 중간중간 CCTV 확인할거니깐 그 눈땡이 피지말고 수빈 잘 받아 알겠지 안 돼 내일 나와 넵 형님 저 몸 아플 예정일거 같습니다 아픈거는 뭐랬다고 뭐랬다고 짱 오늘 고기 굽느라 힘들었는데 나 자 마감합시다 마감합시다 야 날이 와 카운터를 내가 가서 진짜 장난하네 근데 만족하지 못한 세명이 누굴까 왜지 그 있잖아 처음에 나간 사람 그 누가 고기 늦게 튀겨가지고 그 자 우리 그 기념사진 한장 찍고 가기에 바나나오기 앞에 이렇게 딱 서주실래요? 예 고기 자 저한테 좀만 가까이 와주세요 얼굴 보여야되니까 다들 네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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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성재님 가까이 예 자 하나 둘 셋 짐 아 좋다 가자 들어가 뿡성재님 화나신거 같은데 얼굴이 아니 저 화내시는거 보면은 표정이 화가 잔뜩났어 뿡지선 뿡지선 최프님이야 지금 깔까요? 포장지 깔까요? 뭐할까요? 아 나 고기구나 아 내가 고기구나 오케이 갑니다 자 자 이게 그 있지 자 올리고 5초 있다가 다음 올리고 5초 있다가 혹시 카운터 그러면 그건가요? 저 전가요? 나야? 카운터? 일단 난 아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궁금하긴 하네 잘해보겠습니다 돌아가려나 가게가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고십퍼 고기 고십퍼 뭐 뿡아 왜 조용해? 어 나 지금 세팅하고 있어 아 뭐 카운터 안 보고 싶어? 어? 내가 안하면 이거 망할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고기가 좀 부족하지? 고기는 에 쪼금 부족합니다 네 개 밖에 없네요 어 하나 시킬게 자 파운트 주문 시뮬레이션 들어가자 주문받고 어 여기 손님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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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넣고 음료수 넣고 아이스크림 넣어주고 몇 번 나와주세요 오케이 아싸 오늘 서빙이다 자 고기 대충 한 4개쯤 준비해놨어요 네 오픈하겠습니다 그럼 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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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왔어 기사님 왔어 오픈 옮길게요 제가 아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제가 할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둘게 냉동실에 넣어둘게 자 오픈합시다 오케이 제가 오픈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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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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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기 잘 끓네 이사람 아이 야 고기 잘 끓네 이븐하게 익히고 있죠 어 손님 들어오신다 편하게 트레이 깔고 여기다 여기다 놓고 한 번에 옮겨 오우 일어심 마세 손님 오십니다 일어심 마세 방수 페인트를 저기 바르셨네 다리에 야 이씨 야 웹툰 나올거 같은데 흐흫 자 주문 야 바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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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둘을게요 네 주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외쳐줘 햄버거 햄버거에 케찹 두번 양상추 하나 마요네즈 하나 햄버거 안 물러도 돼 햄버거 안 물러도 돼 내가 나서 뺄게 이건 물으면 안될거 같아요 오케오케 자 햄버거 나왔어요 자 2번 햄버거 나왔어요 어디 보자 햄버거가 왜 안오지 뭐가 안나온다 자 3번 햄버거 나오는데 2번 먼저 빼세요 햄버거 배라고 햄버거 에덴 햄버거 쳇 햄버거 convince weeds 저 말 걸지 말아주세요 아니 번부를 알려주셔야죠 잠깐만 방금꺼 3번이였어요 방금꺼 3번이였어요 예? 3.. 예? 방금 3번이라고 방금꺼 3번이였습니다 어? 아니 이번 나갔는데 좋아하던데 그래 그래 뭐 좋아하면 됐지 뭐 그럼 된거죠 그럼 된거죠 근데 그래서 다음거 언제 나와요 아 자 지금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 저 햄버거는 언제 나와 저 무슨 햄버거인데 지금 나옵니다 진짜 집중할게요 햄버거 하나 나왔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요마베리 어디에요 자 더블버거 더블버거 빨리 빼세요 네 17번 나가주세요 17번 자 6번 6번 앞에거 17번 아이고 17번 나갔네요 아이고 손님 나가셨습니다 네 6번 나가주세요 6번 6번 이 햄버거만 네 햄버거 하나 6번이요 네에 그리고 이거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어? 인기도 내려갔는데 1번 나가주세요 1번 뭐죠? 자 1번 나왔어요 1번 1번 요기요 네 그거 1번입니다 네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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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방금 햄버거 1번이라는데요? 아 모르겠다 일단 1번이요 아 인기도 올라갔어요 예예예 15번 햄버거 하나요 나가주세요 네에 15번 손님 패티 패티 보충이요 이거는 뭐 어디에요? 잠깐만요 요마벨이랑 아이스크림 바닐라? 이거는 나중에 제가 퇴근하고 먹을게요 하하하하하하 자 5번 먹어요 5번 먹어요 5번 먹어요 5번 나왔어요 5번 이거 나와주세요 네에 5번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다 나왔습니다 패티 조금만 속도 내주세요 네에에 아 속도 내주세요 오케이 딸기 아이스크림 까지 오케오케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거 이거 나가주세요 네 몇 번이요? 12번이요 12번이요 네에 17번 아이스크림 하나 나가주세요 네 17번 나갑니다 자 주문 들어왔어요 주문 들어왔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손님 안받습니다 다시 돌아가주세요 손님 자 왜 안받아요 왜 한바라 미친놈아 감상이세요 하신대 안받아 안받아 자자자자 자 16번 버거 나왔어요 오케이 16번 아이스크림 하나 버거 하나 나가주세요 네에 16번이요 손님 오셨습니다 자 받았어요 아이스크림 안받아주세요 아하하하하하 가려봐주시네 요거에다가 오케이 자 이거에다가 딸기 아이스크림 나가주세요 몇번 몇번이죠? 4번입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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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주세요 네 자 2번 버거 나왔어요 네 2번 버거에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자 나가주세요 네 2번이요 주문 받았습니다 네 2번이요 2번이요 아 좋다 레벨업 나이스 자 이제 튀겨야겠지 하하하하 거짓말 치지마 제발 하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자 10번 버거 나왔어요 10번 버거 10번 버거 하나에 음료 하나에 바나나 아이스크림 하나 나가주세요 네 주문을 주문을 눌러야되는데 자꾸 주문이 하하하하 아니 제가 바쁘신거 같아서 눌러드리는 중 더 바빠지네요 하하하하 8번 나가주세요 네 8번이요 이거 음료 하나 맞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버거 패티가 없는거 같은데 냉동실 냉동실 다 썼어 냉동실에 있는 박스 새로 깠어? 봐봐 안깐잖아 어 깐네 시켜야 돼 시켜야 돼 어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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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킬게 와 이 손님 괜찮네 이 손님 맛있네 흐흐흐흐흐흐흐 감자 어디 있어 감자 자 15번 나와서 15번 네 15분 올려드릴게요 네 15분 오케이 15분 갈기 아이스크림 아니 뭐지? 수달님 왜 잘하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였나? 재능이 있었나? 전혀 어지러워하지 않잖아 자 6번 버거 나왔어 6번 버거 6번 버거에다가 갈기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네에 오 주문 들어왔어요 어 어 응? 내가 까줄게요 고기구 으흠흠 아 12번 나가주세요 네에 어 뭐야 소다컵 다 떨어졌습니다 소다컵 그 아래에도 없어 아래? 아니아니 아이스크림컵 발주할게요 트럭아저씨 아직 있다 내가 빼고 올게 오라이 오라이 하고 와야돼 아 이런거 홀이 좀 해주면 안되나? 허리가 이런거 홀이 좀 해주면 안되나? 허리가 허리가? 뭔소리야? 자 주문 제가 봐드릴게요 그냥 홀이 이런거 좀 해주면 안되냐고 좋다 좋다 야 홀 어 팁 감사합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주문 함부로 눌러주지 말하세요 주문을 왜 주문을 왜 어서오세요 손님 받지마세요 우리 아이스크림컵이 없어 아이스크림컵 나 못시켰어 홀좀 어? 나갈게 나갈게 자 십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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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탑차 보냈어 탑차 보냈어 오케오케 주문만 해줘 주문만 자 1번버거 아이스크림컵이 없댔지? 네 아이스크림컵이 없어 왜 내가 써봐 안돼 손님 가지마세요 아아 자 1번버거 나왔어요 자 5번버거 나왔어요 5번 자 1번 먼저 1번 먼저 빼고 5번 지금 올라오는게 5번이에요 마감시간이네 어 고기 그만 빼야돼 형 아 이런 이거 포장되나? 이거? 이대로 넣어놔도 되나? 안돼 아 아이스크림 갖다 버려야돼 그거 이거 재사용 안되나? 냉동에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냉동에다 넣어볼까? 아이스크림컵을 다 찍어놨네 제가 손님 제가 손님 처음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니 안팝니다 안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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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안팔아요 이거 시킨거요? 소다컵? 어 시켰어 시켰어 아 아직 주문버튼 못눌렸네 아 오케이 안 누른기면 좀 버거 번도 좀 시키고 아니 아이스크림컵이 없는데요? 아직 아직 아 아 아이스크림컵 안왔음 아 아직 안온거구나 아 Human 그럼 이거라도 어떻게 손님 드릴까? 손님 이거 드세 아 아 아 딱 아 가시 아 딱 드릴려고 했는데 나가시네요 에헤이 돈은 내고 가셔야지 아니 아무것도 안 먹는데 음식은 나왔는데 음식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 왜 돈을 받을건 받아야죠 아니 구운거를 냉동시키면 위생적이지 않을까? 균이 다 죽었잖아 그럴지도? 그지? 어? 찾았다 찾았다 아니 아이스캠프 왜 이렇게 많이 시켰지? 잠깐만 어? 아이스캠프 누가 3개 시켰던데? 잠깐만 왜 이렇게 많지? 괜찮아 괜찮아 컵을 냉동.. 냉동을 사우나 냉동실에 들고 가고 길 나는 왜 자꾸 한개만 와 내일부턴 튀김도 있네 하하하하하하 튀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가야되나? 튀김 하나 빼볼래? 지금? 뭐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아 근데? 내일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해보든가 내일 시작하기 전에? 그래 좀 빼보자 시작하기 전에 응 기름도 뭐 어디 넣어두고 가야 기름은 쓰레기만이지 안 까면 될거같은데? 안 까면 될거같은데? 기름은 여기 소화기 아래에 이런 이런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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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은 대놓고 여기 이쪽에다가 위에 올려놓지 아니 햄버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회식이야 오늘? 회식이야 한입씩들 해 한입씩들 해 잠깐만 왜 햄버거가 남는거야? 한입씩들 해 내가 다 내보내놨어 그냥 새끼들이 관상있어요 하더라고 하하하하하하 새끼들이 왜 햄버거 먹으면 장약이 안됐어 한입씩 해 내가 쏜다 냠냠냠냠냠냠 주문이요 주문받아주세요 네 뭐 뭐 남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희 더블 더블버거랑 무슨 버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하하하 그냥 복불복이에요 1번 2번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네 저 3번이요? 와사비버거 당첨 아 와사비 너무 좋아 와구와구와구 오셨는데 탑차왔는데 뭐야 가셨는데 가셨는데 뭐야 뭐야 뭐 닦아낸거 아니야? 아 그래서 주문 하나만 더 해주세요 소다컵 없습니다 소다컵 확인이요 네 아래에 있나 혹시? 소다컵 아래에다 내가 좀 두긴 했는데 어 여기요기 하나 요기요기 요기요기 아 아 아 아 어 뭐야 아이스크림컵도 여기 넣어놨네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 없는거 채워놓은거야 여기 산책 좀 해도 되나? 동네 어 없는거 아 너 prec здесь 나 조금 아무거나 어찌비 그 한 한번 더 빼야돼 그 상관차 한 밖에 더 해야돼 예에에엥 여기 나갈 수 있냐? 야 근데 프렌치프라이ủ Как이 왜 이렇게 없어? 받아넣고 두자 묶음이구나 엄마님이랑 헤드 담배 피우러 갔어요 오케이 확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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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워야지 산책하고 왔다니깐 마마 에셀 체인지로 바꿨더라 마마 에셀 체인지로 바꿨더라 어 마마 냉장보관 냉장보관 여기 아래야 여기 아래 음 뭔가 근데 이제 잘 돌아가는거 같은데 체계적으로 잘 돼 있구만 쏟아 자 가자 아 됐고 아 마마님 점장님이 내일 카운터 보시래요 어 어 그래 내가 카운터 못가 어 그럴까 뿡이 카운터 한번 어 근데 문쪽 그럼 마마가 주방 할까 어 내가 햄버거 만들게 그래 그래 그 감티도 튀길거야 감 감티는 대답 그 고기 굽는 사람이 아 근데 동선이 안좋아 버거 만드는 사람이 굽는게 맞는거 같아 안아파 내가 할게 그래 그래 에이 야 대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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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근이요 하하 이거 무섭다 무섭다 와 와 누나이 굴러가는거 봐라 하하하 김성주 셰프 무서워요 하하하하 와 만족한 고객수 12명인데 어 20명에서 12명 됐네 좀 그렇다 누가 문제였지 바나나고기 사실 제가 아.. 손님을 3명이나 돌려보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깐만 근데.. 홍보가 어떻게 만드는거지? 내가 카운트를 보니까 적자가 생겼대 저거..저거..저거 다 충만해? 저거..마요네즈랑 이런거? 마요네즈 많고,케첩 많고.. 아 저 새로 까면 돼? 다 두다 여유 분 시켜놨어 어 기름! 우리 기름 한번 넣어보자 응 머스타드는 원래 없는거지? 어 머스타드 어 아직 기름 부어? 부어봐 치..치..치..치김이 멋있어 치김이..아 식용유 치기 여기 위에 자 붓..붓습..붓습니다! 어 넓 어? 부었어 앉..안 부어졌는데? 어.. 차오른다 점점 queries 잎 broadband 이리 오고 프렌치프라이 컵이 아니라 프렌치프라이 감자 시켰는데 감자 감자 냉동실 그러면 아이스크림컵이랑 소다컵 좀 더 주문할까요? 다 까놨어요 그냥 일단 있는걸로 될 것 같은데요? 40개 이렇게 있으니까 오케이 자 주방쪽 준비되면 오픈할게요 패티 구워셔야 돼요 네 구워주세요 어떻게하지? 잠깐만 뭐야 누가 구워? 기름 어떻게 튀기냐? 이거를 꺼내야 꺼내야 되나? 꺼내고 여기다 넣었나? 기름이 충만한데 벌써 오오 튀겨져 도네이션은 왜 있는거야? 저게 완성도인거 같아 완성도 익힘정도 약간 이븐 이븐하게 구워야되네 비케도 패티 굽네 너가 할래? 너가 할래? 그래! 그래! 그럼 너 이거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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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그래!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트레이 깔아 두고 해야지 좀 일기 돌아가고 그러면 아싸! 프렌치프레이어 다 썼으면 이거 들어가지고 냉동실에 좀 넣어놓고 왜 추벅이 깔끔하지가 않아 난나나나나 이것도 더 구워야지 수량 120이면 120인분 나오는건가? 잠깐 버거 만드는 사람 누구야? 피켄두요! 여기 세팅하는 사람 누구야? 저요 이렇게 두면 동선이 안 좋은 동선이에요? 포장지를 조금 치우고 위쪽에다가 토마토랑 피켓을 양손질 깐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예스 셰프 쏘리 셰프 그 재료상자 다 해놨나? 어 해놨네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예 오픈할게요 인기응련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셰프님은 날만 보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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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늘은 적자 안내고 오늘 손님 가려봤자 말아야겠다 헤헤헤헤헤 어 야 잠깐 좀 좀 헤비한거 한번 오십니다 헤헤헤 헤비가 몸무게야? 헤헤헤헤헤 열심히 하세이 열심히 하세이 열심히 하세이 나 서빙인가? 왜 나 서빙이야? 와우 잠깐만 조금만 게찹 3개 마요네즈 3개 토마스 물 3개나 먹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니 다 들려 예 프렌치프라이 미디엄 여기 나왔구요 네 저 햄버기 예 여기 3번 햄버거 나왔어요 3번 햄버거 잘한다 잘한다 별거 없네 별거 없네 3번 출발 3번 출발 맛있게 드세요 생각해볼까 고기가 안 들어가는 햄버거는 없잖아 그치 그치 아니 만족스럽지 못하신가 본데 느낌이 그냥 햄버건데 케찹 한번 양상추 두개 어 피클 하나 됐나 좋아 하고 프렌치프라이 7번 나가 7번 나가 7번 나가 예 저희 11번 햄버거랑 저거 프렌치프라이 미디엄 했어요 아 뱀이 나네요 뱀이 나네요 뱀이 안받아요 배달의 민족 주문 주문 1번 1번 나가면 되요 1번 1번 나옵니다 자 11번 나가시면 되요 11번 나옵니다 오 11번 손님 가시면 안돼요 14번 햄버거 14번 햄버거 14번 프렌치프라이 맛있게 드세요 마요네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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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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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2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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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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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마시였구나 아마 이마시였구나 자 프렌치프렌기 언제 돼? 아 잠시만요 5초만 기다려주세요 5초 4 3 어 완벽한 굽기야 과연 손님의 5초도 5초일까요? 2개 프렌치프렌기 하나 세개 여기 뭐 안 올라오나요? 이거 나가면 되나요? 자 프렌치 후라이 나가시면 돼요 감치 2번 감치 안먹는 새끼가 없네 이거? 어? 콜레스테롤 그냥 다 뒤질라고 진짜 자 2번 나가 2번 맛있게 드세요 바닐라 하나 추가요 자 17번 나가면 돼 17번 17번 나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12번 나가면 12번 12번 나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간이 남아도라 그냥 어 잠시만 감치 타라 아 안타 안탔어 둘 셋 넷 넷 넷 프렌치 프라이 나왔고 양상추를 내가 안 넣은 것 같은데? 더블 버거 더블 버거 나왔어요 몇 번입니까? 나가면 돼요 9번 9번 나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우 야유로워 여유롭다고요? 감자 2개 있어요 감자 2개 아 괜찮아 괜찮아 몰라 몰라 어? 감자 2개 버거 2개 더블 하나요? 감자 2개 빨리 빼주세요 더블 이거 몇 번에 먹어야 이거 몇 번에 먹어야 헐 그거 1번에 먹어 1번에 먹어 나가면 돼 1번 예 1번 손님 맛있게 드세요 토마토 3개 토마토 3개 햄버거 배달의 민족 주문 그거 4번 나가면 돼 4번 4번 나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거 감치도 미리 튀어 놓고 그냥 있으면 되겠네 수량이 많구나 아 잠깐만 마요네즈 야 회전률 좋다 야 회전률 좋다 배달은 잘한다 어? 아 더블 15번 더블 15번 더블 15번 더블 햄버거 마마 그 감자 하나만 더 가져와줄래? 응 자 15번 먹어 단품 15번 15번 단품 확인했습니다 마시게 드세요 아무것도dam года 28번 쨈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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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솝현 뜻 1번 벽국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감자 튀느라고 안irit ax 어? 여기다 넣었는데 10번 버거 그냥 됐어 예 10번 버거 확인했습니다 야 안 익힌거 여기 넣으니까 익혀지는데? 기름 없어도 익혀진다고? 뭐지 이거? 익혀졌다고 뜨는데? 어 10번 버거 인기도 마이너스 7입니다 이거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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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7번 나가면 돼 7번 확인했습니다 인기도 마이너스 7번 손님 가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7번 손님 참지 못해가지고 갔습니다 8번 이거 몇번이야 8번 이거 8번 잠깐만 8번이라고 이거? 8번 햄버거 왜 16번 안 빼고 이제 8번부터 나가 자 손님 나가십니다 16번 손님 나가십니다 아우십니다 인기도 마이너스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손님 또 한 명 나가십니다 8번 인기도 마이너스 오십니다 손님 나가십니다 이거 어떻게 손질하지 저 또 17번 17번 6번 버거 17번 나오는데 6번 그냥 버려 늦었어 늦었어 17번 나가면 되요 5번에 5번 피크 하나 맛있게 드세요 예 왜지? 자 지금 5번 나갔어요 5번 5번 여기 5번에 2개 나가면 되요 네 자 5번 손님 맛있게 드세요 어우 다행히 인기도 빠졌네 자 6번 손님 곧 나가실 것 같습니다 빨리 준비해주세요 6번 버렸습니다 아 6번 버렸군요 손님 가세요 네 6번 나가십니다 14번 햄버거요 14번 햄버거 어 됐다 됐다 하하 하웨 하웨 14번 14번 확인했습니다 오우 다행히 14번 손님 만족하셨네 응 응 나이스 휴 나이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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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잘한다 나 같다 아아아 오늘 마감이 기대가 되네요 흫흙 흐헣 흐흐흐흣 음 음 아래 버거 주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대집 잡을 것도 보고 이거 뭐지? 음 이거 이상하지 말입니까 이거 완성도 114? 마지막엔 재미로 그냥 구원 집어넣고 이거 빵 같은 거 좀 미리미리 이렇게 옮겨서 한 번 뺄 수 있게 넵 정리 빨리빨리 하고 냉장고 문 닫고 넵 이거 정리해야지 이것도 언제까지 밖에 놔둘거야 아 맞죠 맞죠 맞지 어 그래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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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어어 다리가 보인다 다리가 보여 라떼는 주방에서 보이고 다리도 안 보였는데 홀 한 번 보자 어 레벨업 음 음 음 음 깨끗하지요 깨끗하지요 잘해 두셨네 음 음 음 카운터도 한번 볼까? 음 음 음 음 음 뭐라 이거 뭐지? 누군가가 버거 뚜껑 4개 패티야마를 빼먹고 내보냈다고? 누가 자 자 마요네즈랑 케찹 채워넣고 어? 음 아니 카운터가 이게 생각보다 할만한데? 왜? 어? 그러면 뿅이 고정으로 갈까? 근데 이 감티가 너무 안나와 벼거 버거 너무 늦게 빼 지금 음 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부족한거 발주하고 끝냅시다 우리 저기 한번 한번 저거 하고 오케이 자 프렌치 프라이컵이 부족한거 같네요 그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고기도 없다네요 자 그럼 기름 괜찮아요? 기름부터 필요합니다 오염됐어요 음 오염만거 저거 폐유 저거 하고 응응 헤비씨 잘 안들려요 그게 말해주세요 고 기름 덜 시켜주세요 자리 를 오엑 어 drive 어억 흐흐흐흐 흐흐흐흓 프렌치 프랑이 다른 사람이 튀겨야 될것 같아 부족해 이게 맞아 혼자 안돼 혼자 안되 이게 아 아 기르 그 뭐냐 마요네즈 좀 채워놔야 되는데 케첩이랑 케첩은 괜찮고 마요만 채워야겠다 마요 여기 애를 외부에 있을거야 다시 넘어있는 기자가 있더라 아저씨 오라이 그 다음에 깐케첩도 있나? 깐케첩이 있구나 아저씨 오라이 안녕하세요 와 재밌다 나 이런 게임 좋아했구나 오염도 39%인데 제가 기름 다 버렸어요 오늘 쓴 기름 39는 안 떠야지 아니 저 쓸만한디 내일 새손님 받을때 또 새기름 씁시다 저희 그렇게 장소하지 맙시다 저희 양심되고 맙시다 제가 다 버릴게요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맞죠 예 우리 바나나 60개 치킨이네 바나나 60개 먹어 아니 60개도 아니야 지금 우리 20개 정도 돼 아니 신선한 기름 씁시다 자 얼추 마무리 됐다 어 오늘 괜찮은데요? 오케이 태근하죠 다 만족하셨어요? 네네네 네 만족 네 물론이죠 네 과연 저희 결과도 만족스러울까요? 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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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히 까 우리 까 네 물 끄고 닫고 만족한 고객습니까 별도 운이 인기도 88887 돈은 벌었다 어 돈은 벌었네 나이스 이익은 발생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오늘은 다르다 육식기 반환하고 오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오늘은 다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뉴얼 빅헤드 간다 고기님이 좋은 프렌치프라이를 먹기 위해 제가 날마다 기름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러면 내가 감티해줄까? 어 감티.. 감티만 해줘 네 기름 부어 이게 고기는 좋은게 저게 없더라 그.. 애가 식는게 없더라 그지? 응 맞아 미리 그냥 구워놓으면 돼 감티도 미리 해놓으면 되지 않나? 아니 감티는 식어 어? 감티는 식더라 보니까 저희 근데 지금 머스타드 쓰나요? 머스타드 없습니다 아직 안쓰아 어이 지역에서 별로 안좋아하나봐 어 어 꼴게.. 꼴게자가 아니라서 그래 그러면은.. 잠깐만 감티 미리 그.. 그.. 튀기지마? 감티 미리 해야지 감티.. 아 감티는 저건가? 딱 게시랑 게시랑 같이 올려 그.. 식어 안그러면 어.. 그럼 기름.. 기름 부어놓고 응 기름 부었어 좋고 뭐 재료는 다 괜찮나요? 이제 주문할 필요없이 오픈할게요 토마토를 조금 더 채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고기를 미리 좀 구워야겠다 쑥쑥쑥 어 고기 준비되면은 출발합시다 오케이 빵도 이거 좀 정리를 쑥쑥쑥 일단 완성도 떨어지는게 감티 때문인가? 감티 튀겨진 곳에다가 그냥 새 감티 넣으니까 튀겨지던데 아.. 초발 응 그냥 튀겨진 걸로 되던데 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프렌치펄에 보관함이네 여기 보관하면 따뜻해지나? 한번 튀겨봐 보관함이 있어? 이런게 있는데 응 여기 스쿱도 있는 스쿱 감티 스쿱 오오 오오 잘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놔두면 뭐 미리 안되나? 그건 안되네 이건 뭐지? 갓튀긴 게 근데 맛있긴 해? 양심적으로 장사합시다 내가 갓튀긴 건 솔직히 줄 수가 없어 양심적으로 저저히 토론회에 빨리 가서 눈 가리고 자 패티 다섯 개 준비 완료 그럼 오픈하겠습니다 네 손님 받을게요 오라이 자 수고하십니다 감튀를 다 튀겼거든요 지금 한번 부어볼게요 어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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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을 그럼 여기 근처에 두면 되겠네 근데 어떻게 퍼? 아 이걸로 푸는구나 바로 그냥 아 그래 그래 이러면 좋겠다 파는 거네 저게 두 분 오시네 두 분 두 분 한 마리 두 명이나 와 무슨 좀 그러네 두 분 구여 Heavenly 선생님 1번 1번 나가면 되요 예 1번 나가겠습니다 어우 속도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뚜껑 닫았지 자 바로 14번 나가면 되요 예 14번 나갈게요 9분이서 오셨는데 더블 햄버거에 메시크림 하나는 조금 양산추 2개에 마요네즈 한 번 프렌치프라이 제가 풀게요 편하슴 6번이에요 6번 그럼 해놓고 6번 나가면 되요 예 6번 나갑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감치 달래주면 띠리리띠리리 그거 해야되는데 왜 없음 여기 띠리리리리리 감치 내가 풀면 될 것 같다 그럼 이거 미리 해놓을게 아닌가 햄버건데 감치 2번 해놨거든 내가 지금 감치 됐고 17번 17번 여기 여기 치워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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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몇 번 나갈까요 이거 17번 나가시면 17번 마요네즈 마요네즈 2번 피클 하나 토마토 하나 뚜껑 닫고 싸고 전달 11번 11번 11번이요 11번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프렌치 하나 왜 100을 안주는거지 프렌치 내가 뺄게 형 내가 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몇 번이죠 자 그거 5번이요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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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도 93 왜지 왜 100을 안주지 내가 뺄게 걱정하지마 프렌치 하나요 프렌치 하나 16번 우린 이제 안정됐어 난 약간 멍 때리는 중 뭐 필요한거 없냐 그럼 감자 한번 더 튀기자 마마야 감자 어 오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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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오세요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도 안왔어 오케이 내 쪽 아니야 그거 먹고 감자 튀겨 두고 여유롭네 응 자 4번 나가시면 4번 아 여기다가 이렇게 예 3번 나갈게요 여기 이렇게 해놓을게 뿅아 이거 보여? 감자? 맛있게 해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마요네즈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나가시는 손님 바로 치워 7번 햄버거입니다 7번 햄버거 7번 나가시면 돼요 예 7번 손님 네 맛있게 드세요 어 우리 지금 인기도 빵깍 웃고 있는거 보여? 저거 앞니 보이는거 보여? 자아 예 장난아니야 지금 진짜 패스트푸드야 자 10번 나가시면 돼요 10번 나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어주고 자 15번 나가시면 돼요 15번 나갑니다 자 자리를 외우는게 중요하다고 서빙은 베이블 번호 헬로우 어서오세요 자 자 햄부기 햄부기인데 마요네즈를 3번 피클이 무려 4개 그 다음에 토마토가 단 2개 뚜껑 닫고 싸고 10번 나오고 17번입니다 예 17번 나가시면 돼요 아 플레이팅 하느라 그래요 플레이팅 어 레벨업 어 레벨업 했다 햄부기인데 케찹 한번 마요 한번 토마토 3개 보고 아리 한번 보고 8번 8번 나가시면 돼요 8번 좋습니다 아 아 아 이게 좀 빨리 나가면 그냥 햄부기인데 꼭 없네 케찹이 두 번 프렌치프라이 컵 좀 추가해주세요 네 푸 컵 컵 새로 발전해야되나 여기 없어 저기있지 않나요 거기 있는데 자 9번 나가시면 돼요 9번 네 9번 나갑니다 하늘 9번 나갔지 이미 어 감티 하나 더 해야겠다 5번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티 하나 더 할까요 어 저 3개밖에 없어요 하나 더 하고 발주까지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야 잘 나간다 자 13번 나가시면 돼요 13번 13번 나갑니다 헬로 맛있게 드세요 99 와 인기도 장난 아닌데 우리 16번 하는데 양상추 한 장 피클 조장 소스 안 먹는 건강한 손님 어 문 뚜껑 닫고 어 예쁘게 싸서 저 실수 한번 했어요 네 여기 16번입니다 어 좋아요 네 고맙십니다 네 16번 나가세요 네 혹시 근데 이거 제가 자리 안치고 가만히 두면 손님 어떤지 반응 보고싶은데 그러면 냉동고 들어가십시오 하하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12번 나가시면 돼요 나 좀 여유있으니까 탑차 갔다올게 음 제가 12번 나갈게요 옙 패티도 시켰어야 됐는데 뭐 각자 부족하신거 있나요? 각자 자리에 지금 서빙 서빙은 없 탑차 잠깐 도와줘야겠다 서빙은 없겠지요 네 자 더블 햄버거에다가 양산추가 2장 아 문 안다줬다 마요네즈를 두번 어 피클이 두개 오케이 문을 닫고 이제 싸고 여기 자 6번 나가주세요 자 1번 1번 햄버거 1번 햄버거 자 1번 제가 할게요 와 6번은 뭐 앉자마자 봤네 그냥 어 뭐야 어 자 손님 모셨다 손님 모셨다 자 민트색 자켓 아 피스타치오 자켓 자 그 패티 조절해주세요 이제 네에 평범한 싱글 햄버거에다가 마요네즈 하나에다가 어 피클 하나 넣고 토마토 두개를 넣고 뚜껑을 닫고 싼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딱 비우셨네 한번 확인이요 한번 나가시면 돼요 예에 맛있게 드십시오 빠빠빠빠빠 저희는 내일 4번 나가시면 돼요 네 4번 나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자 마지막 마지막 순위 오십니다 안녕히 가세요 웃어 오세요 저희는 기름을 어우 씨 뭐야 야 잠깐만 주먹지 마는데? 바로 쓰고 버리는 60개 바나나 고깁니다 자 케찹 한번 자 양상추 하나 어 한번 더 오셨습니다 토마토 두개 마요 하나 마요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생각해보니까 이거 받았나? 이거 17번인가? 먼저 오신 손님꺼에요 17번 나가시면 되요 예 17번 나옵니다 마요 하나? 손님 한번 더 오시면 제가 눈치줄게요 13번이요 13번 여기 마감시가 오신데 13번 나가시면 되요 주문가능은 괜찮으실까요? 13번 나갑니다 주방 정리할게요 이제 네 막아주세요 자 양채 좀 썰어넣고 마요네즈 다 채우고 마요네즈 다 채우고 케첩도 다 채워주고 홀드 마감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피클을 나가 피클을 썰어 나가 피클을 썰어 손님 안나가네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같이 쳐다보러 가자 좋습니다 출동 손님 저희 마감시간 다되가지고 청소중인데 죄송한데 발좀 들어주세요 생일이벤트인가요 이거? 트럭 상하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손님 다 드셨어요? 음 맛있게 드셨기를 드셨기를 볼 한번만 더 볼게요 딱 다 정리됐나보고 그리고 마우스 휠로 약간 이렇게 가로로 부탁드려요 앞으로 음 하아 카운터가 좀 잘하니까 좀 편한데요 그러게 아니 이거 좀 나쁘지 않아 아니 아니 나쁜데? 왜? 나쁜데 나쁜데? 나쁘지 않은데? 나 이제 나 이제 문제가 없네 그래 더 발주할 거 있어? 마지막 버거 포장지 같은 거 버거 포장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버거 포장지 있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달 아이 떠버리네 아유 고수달 진짜 기름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기름도 하나 발주할게요 와 님들 프렌치프라이 미리 떠나도 되는데요? 응 여기 보관할 수 있어 아유 뭔 소리야 이거 오우짜 제가 다 버렸습니다 오늘은 무려 50% 오염 와 오늘 많이 튀겼다 오늘 많이 튀겼다 기름 그냥 좀 비싸요 다음부턴 좀 재활용합시다 으흐흐흐흐흐 그게 맞아 이거 하나 남았다 하나 단 하나 이거 저거 뭐야 케찹 뿌려줄까? 어 챙겨서 챙겨서 먹어 뭐 필요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줘 케찹 하나 마요네즈 하나 더 없나 넣어줄까? 아니 왜 머스타드는 없냐 페이유라도 좀 넣어줄까? 아님 남은 프렌치프라이라도 좀 넣어줄까? 감자튀김버거 아니 됐다 됐어 감치버거 감치버거 어 진짜 진짜 사람들의 알바하면 이런 느낌입니까? 다같이 장사하면 아 됐다 지금 시청자분 오늘 버거킹 퇴사하고 왔는데 또 본다고 지금 화내고 있어 쇳 소다컵 채워놨나? 야 레벨업 레벨업 아 오케이 에이 일은 또 제가 또 역시 역시 그냥 궁금한거 있어 냉동고에 넷이 같으면 어떻게 해? 해볼래? 뭐 안에서 다 줄 수 있나? 오! 어? 되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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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혹시 게임 장르 바뀌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니 혹시 뭐... 세난 탈출 이런걸로... 형 탈출 이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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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혜데 형 만지고 싶었어? 아니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 진짜 궁금했어 그냥 어? 자 이거 내가 메인 메뉴 갔다가 다시 와볼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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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소매 좀요 아 이제 시작했습니다 Escape Room 왜? 뭐 어디 비밀번호 써있을 수도 있어 자 잘 찾아봐 잘 찾아봐 단서가 있어 여기 앉아봐 앉아봐 이거 부스팅 해보자 부스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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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석에서 나한테 비벼 나한테 비벼 비벼 비벼? 어 이씨 앉아서 앉아서 비벼 앉아서 뭐 혹시 펭귄이야 체온 나누기 이런건가? 살짝 뜨고 있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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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부양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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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눌러 더블 눌러 야 계속 누르고 있어 내 opportunities 어 이거 나쁘지 아닌데? 심장참 그 게임 참여가 안되는데? 어? 어 어 냉동고에 있어서? 안..안 돼 차, 참여가 안되? 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 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 어 게임 참여에서 뱅글뱅글메 돌아가기만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럴려고 저장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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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냉동고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요 저기 사람있어요 저기요 여기 사람있어요 어 얘들아 나 눈이 감겨 안돼 야 빰대로 빰대로 아니 아니 골살 아이 몸으로 서로에 튀어나온 그 비비면 괜찮아 나 잠이와 고수라야 벗어 안되겠다 고수 일단 뿅이 들어오면 다시고 아 안들어가죠 제접해보세요 제접 게임을 껐다 켤게 와 재밌다 이게 무료게임이라고 와 심지어 인게임 채팅도 있네 푸쉬스토크 있네 원래 맞아 아아아 들려? 어? 어떻게 마이크 켜지? 브인가? 아 브이네 왕왕왕왕왕왕 이거 냉동 프렌치프라이로 탑을 쏴 크흑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가요 살려주세요 어 나 들어왔다 나 들어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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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아아 문 열어주세요 아니 아 얘들아 나 마감하고 먼저 퇴근했는데 이게 무슨일이야 우리 퇴근 못했어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나 졸려 이제 퇴근하자 나 졸려 아아 퇴근하자 퇴근하자 이제 괜찮아졌다 퇴근하자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지쳤다 지쳤다 지쳤어 한 명 빼고 다 만족했는데 근데 수익이 왜 이렇게 작지? 만족시킬 보람이 있나? 이러면? 자 한번 포지션 한 번 더 리롤 할까요? 저 이게 제가 한 번 더 서빙 안 해놔갖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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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오케오케오케 카운터 들어가볼래? 그러면 햄버거를 고수다리 만들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케잉 마마누나가 고기할래 카운터할래 마마 뭐..뭐할까? 내 카운터할까? 그래그래 아어어 내가 카운터할까? 아유 미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카운 오늘 혹시 장사 마지막 날인가요? 카운터할래 이게 무슨 소리에요? 카운터할래 이거 프렌치프라이도 제가 굽는건가요? 아 그거 제가 해드릴게 아아 고기 굽는 사람이 같이 굽는건가? 아냐아냐 프렌치프라이는 고기 굽는 사람이 어 맞아맞아맞아 근데 어차피 이제 온도 유지되니까 그릴러 그릴러라고 부르자 그릴러 오케오케 자 패티 준비하시고 재료용기를 또 마마씨는 그 맞아 그 어? 바른 버거집에서 일어갔잖아 저번에 갤럭시 버거 거기 사장님이 좀 악독한 사장님이셔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이정도면 잘 들어가고 있는거야 맞긴해 패티가 좀 없는거 같은데 어? 패티건 발주 한 번 넣자 아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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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래도 안에 안에 있다 냉동고 안에 냉동고 안에 있었다 사놨어 사놨어 이게 피클인가? 아 피클이고 긴장되네 개살보고 만들 생각에 아니 이거 토마토가 있는데 왜 또 토마토를 이게 어떻게 돼 어 뭐야 다 다 팔면 돼요 예? 토토 마마 토토 토마토가 있었네 버릴게 나머지 오케 다 없습니다 나와봐 방 깔고 1 2 3 4 5 1 2 3 4 5 다 튀겼다 다 튀겼다 혹시 빵을 다 하고 덮어야 되나요? 아 예예예 뚜껑이 중요해요 선배가 그 동선 한번 쳐줘 동선 그 뚜껑이 중요하며 뚜껑 잠깐만 난 충격적인거 발견 왜왜요 아니 이거 뚜껑을 여기다가 이거 뚜껑인데 거꾸로 먹어도 맛은 똑같잖아 아니 뭐 거꾸로 먹어도 맛은 똑같잖아 아니 뭐 거꾸로 먹어도 맛은 똑같잖아 아니 아니 뭐 거꾸로 먹어도 맛은 똑같잖아 아 햄버거를 거꾸로 만들면 어떡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탑은 여기 이렇게 놔둬 탑은 이렇게 거부햄 뭔데 이거 거부햄 제가 오늘 신입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신입 아니잖아 우리 8월 동안 같이 이랬잖아 물 한번 안 붙여가지고 이게 참깨 2배 오케이 이렇게 넣고 한 하루에 20명 정도 오니까 패티 한 10개? 15개? 10개만 미리 해두면? 프렌치프라이 올렸어? 프렌치프라이 해놨어 해놨어 두 덩이 해놨어 굿 자 오픈할게요 예예 오케이 갑시다 오래갑시다 잘해봅시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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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뒤집어가지고 보내줄 뻔했네 다행이다 빅키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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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빅키빅 행사장 풍선 잘한다 빅키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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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빅키빅 저기 춤추버있었네 자아 봅시다 어서오세요 햄버거 고.. 고기요 고기 네 어 이게 미디엄이야? 그렇게 좀 케찹 3개 그 다음에 빵 덮고 자 나갑시다 오라 어 나 나쁘지 않은데? 4번이요 햄버거 준비해주세요 더블 두루룩 하하우씨 빈트레이 여기 이렇게 해서 저기 다시 올려놔야지 자 이걸 저기다가 과연한지 한번 빵 덮고 랩 싸고 자 나왔습니다 1번이요 자 이마하긴요 와 햄파거 주먹만 나오네 흐흫흐흫 흫흫흫흫흫흫흫흫 어어샘 넓툴 Narrator 찍찍찍 하고 빵 덮고 도작 Thumb 흐흫 드라이브스로는 봄판에 나오나봐 지금 아니라 이거랑 바니라 어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Illiga 지금 12개 넘겼나? 12개? 어? 패티? 몇 개, 몇 개 구웠지? 어? 프렌치프라이 떴.. 내가 또 피.. 뭐야? 아 거의 그냥.. 오펀지밥인데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주문들이.. 오케이 저는 꿀벌인가 봅니다 아니 주문들이 왜 이렇게 방송하지? 뭐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상하다? 아니 아니.. 어 이번엔 좀 다르다 아 이제 왔다 미스터 훅 아휴 좀 많이 구웠다 아휴..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아휴.. 아휴..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휴.. 고맙습니다 오오 어서오세요 12번 버거 내보냈어요 네 이거 12번이요 여기 앉아가지고 핸드폰 해야돼 원래 그 요리하는 데가 보면은 담배 피우면서 앉아가지고 핸드폰 비트.. 비트코인 봐야지 비트코인 자면서.. 자 버거 나왔습니다 나 두퍼도 만나요 헛..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잠깐만 이..그러면 이..이..이게 몇 번이야 13.. 으.. 자 아..어.. 13번이요어 버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맛있는 버거 수살 버거 배달공자 내보냈습니다! 5번 버거 과자 다 6개 조금, 조금 고기 좀 더 올려야겠죠? 영상 찍을 3개 고기 한 패티 두개만 더 할까? 햄버거 나왔습니다! 저는 이... 5번... 이게 5번이요? 5번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7번 이거 이거 7번이요 7번 확인이요 그 다음에 양상추 2개 마요네즈 2번 피클 4개 감튀 맞나? 감튀? 감튀 어때? 1번 하십니다 저 카운터님 감튀 많아요? 아니요 감튀 더해요? 감튀 더해요? 아니요 아니요 안해도 돼요 인터넷이 두둑 두둑 힘내 힘내 인터넷은 힘내 돌아왔어 우리 카운터 선망 증세 있는데 이게 3번이요? 3번이요 혹시 마요네즈 1번만 뿌리라는데 2번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9번 뿌리면 달아요 제가 2번 뿌려봤어요 좀 달아요 조심하세요 네 햄버 나왔습니다 16번 햄버거 이게 11번이다 11번이요 어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게 16번이라 그랬죠? 이거 16번 16번 하긴요 어 프렌치프라이 네 넷 어 도마도 도마도 3개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팁을 너무 많이 주는데 어허 10번 햄버거 나왔습니다 팁 엔빵이야 알지? 그럼 어 대답이 좀 느리네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그러면 아 아 아 나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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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헨버 나왔습니다 10번이요 뭐야? 햄버거 왜 이렇게 많이 나가 그 다음에 이거 4번이요 4번이요 그 다음에 15 17 어 이거 프렌치프라이 없다 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카운터야 15번이요? 미리 미리 말하니까 아이씨 아니! 아니! 아 맞긴 한데 아이씨 진짜 정신이 없네 아이씨 몇개? 대기시키면 돼? 프렌치 어 딱 한번만 아 그래그래 아 근데 거의 끝나가는데? 팔리려나? 아 줄건 줘야지 어쩔 수 없어 어 이제 우리 할 수 있는게 없어 프렌치프라이 없어서 캠버그 나왔습니다! 으아아아 에에에에에에 이 새끼 잘해 스폰지밥이야 그냥 잘해 어? 캠버그 사는 복법이 달라 우리 프렌치프라이 하고 있어? 홀이 이게 개꿀이구만 이거 어 잠깐만 프렌치프라이 프렌치프라이가 다 있네 에이 나 이사람도 프렌치프라이 아예 받지마이 아예 아이 그 이거 어? 홀에서 말해줘야지 막 이거 막 맥도내드 감자 부족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유 이거 큰일난데 큰일났어 어 어휴 손님 가셨다 어 프렌치 더 올렸어요 어? 저기 없어요 저거 저거 푸는거 왜요? 깍 어디갔어 깍? 깍? 프렌치프라이 깍? 프렌치프라이 깍? 아 저 아이스크림 커 아이스크림 커으로 드려 그냥 하하하하 깍깍 없는데 아이스크림 커으로 드려 그냥 하하하하 깍깍 없는데 하하하하 아 우리 컴퓨터 오늘 컴퓨터도 안 켰어? 아이씨 자자자자 관사 쎄한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세요 네? 어허이 아이스크림 햄버거 저거 3번 뚜껑만 맞죠? 자 손님 떠나십니다 꺼지셔 가세요라 이거 3번 햄버거 나왔어요? 잠깐만요 3번 이제 나갑니다 아 오케이 3번 뚜껑 안 닫았습니다 뚜껑? 이거 3번 뚜껑 안 닫았다 자 자 3번 뚜껑 패티 남아 패티 남아 새로 해드려 예예 뚜껑 안 닫았습니다 아 이미 들었어요 나가십니다 컵 다 세어라 프렌치프라이 컵 가져왔어요? 어? 어디? 자 손님 나가십니다 박스째로 박스째로 어? 어디? 제가 옮겨드릴게요 아 오케오케 자 햄버거 하나 나왔어요 방금꺼 저 몇번이야 17번꺼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은 흐흐흫 17번꺼 17번꺼 오른쪽꺼야 왼쪽꺼야 왼쪽꺼요 아 제 기준 왼쪽 아 오케 이거랑 이거랑 이거 17번이요 10점 확인요 4번꺼는? 나왔나요? 자 지금 나옵니다 4번 4번 나왔습니다 자 이거 4번이요 4번이요 아 어떻게 손님 말쓰셨어요? 아직 안받으셨구나 어 손님 이별 맞으십니까 딸기 딸기 자 이번에 또 햄버거 나왔습니다 6번꺼 나왔어요 이거 6번이요 6번이요 어 왕따 덮개 하나 남는데 저거 뭐야 나중에 퇴근할때 누가 하나 들고가세요 이거 추워 이제 끝인가? 아 오늘 영업 끝이다 주방 마감하세요 예 주방 마감할게요 덮개 이거 싸먹어라 여기 패티도 하나 남는다 내가 만들어 먹어야겠다 어디보자 포장지를 하나 올려 이것도 먹어 바닥에다 피클을 4개 둬 토마토도 2개도 양상추 2개도 양상추 사이에 마요네즈를 넣어 케찹을 넣어 그 다음에 덮어 그 다음 고기를 올려 어허 이거 왜 안 싸지냐 생일상이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빨리 불어 빨리 불어 빨리 불어 아이 소원 빌게 후우 와아 축하해 아 버려버려 근데 이제 뭐 추가되는게 없나보네 레벨업해도 어 우리 완벽해졌어 이제 음 그리고 역할 이거도 괜찮은데 난 여기도 일단 난 나 올 포지션이 나도 다 가능 나도 버거 싸기만 빼고 좀 불안하고 다시 냉동고 이번엔 일로와보세요 케비넷 들어가 기훈에 들어가 장명씩 아니 어깨가 좀 넓다 안들어갈지 안 그런데 게임 재밌다 어 근데 이게 공짜 게임이라고 그니까 무료잖아 자 우리 여기 앞에서 빠빠이 예 갑시다 자 잠깐만요 아저씨는 보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아저씨 겨자상 왜 챙겨왔어요 마지막인데 에? 아니 나 마지막입니다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봐 아 맛있겠다 저는 도마도 도마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난 프렌치프라이 하나씩 챙겨서 소수통은 누구야 소수통은 누구야 왜왜왜 그거 가져가서 뭐하는데 짠하자 짠 하나 둘 셋 짠 토마토 토마토 하나는 뭐야 아니 지금 비건이라 비건이라 요즘 냠냠냠냠냠 아 레스토랑 닫으라고 마감 안하고 닫죠 그냥 원래 아침마감 하는거 야 잘했다 심하이 재밌었습니다 정발에 한번 더 하자 정발하면 재밌겠다 드라이브 쓸어넣으면 얼마나 지옥일까 진짜 지옥일까 60개의 바나나 고기 정 늘었다 벌써 나는 제가 바나나 고기가 이렇게 충격적이었어 enemies 이즈 바나나 고기 하나 하하 내 잘못인가 빵 하나 고기 하나가 바나나 고기 하나 바나나 고기가 내 잘못인가 바나나 고기 하나 제가 이렇게 라이 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이 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 아 진짜 졸라 맞네 뭐하지? 다시 한번 저희 이제 역시키 빠다구이를 위해서 다리 아프네 고생해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은 다 진심이 아니니까 나중에 마음에 다 나눠주시지 마시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날 제가 그러면 저는 진심이오 육식키 빠다구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어 오케오케 잘 운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뭐 음 재미있었다 이제 손님은 가시만치 먹으러 가야지 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으니깐요 아니 지각한 손님이었으니깐요 알바 끝나면 본점 가야지 그지 마스터 가야지 아니 오늘 합방하게 된 그 시작부터 뭔가 너무 너무 웃겼네 이거 해대형이 막 갑자기 심심하다 이거 할래? 그래서 알겠다 했어 재미있었잖아 어 재미있었어 맞겠네 끝 끝 끝 진짜 갑자기 한거냐구요? 놀랍해도 진짜에요 진짜 진짜 갑자기요 진짜 진짜 갑자기요 진짜 진짜 갑자기 오수자에서 딱 게임 한판 끝나고 왼쪽에 디스코드 보니까 뭔가 계속 통화가 디레릉 뭐지? 이분은 뭐예요? 봉님 네 뭔 이부예요 아니 너 뭐하냐고 너 나? 어 나 이제 일하러 갈건데 일하러? 응 무슨 일? 제가 일본 브이로그 찍은거 같이 편집해야되가지고 아 아 왜냐면 이제 검수를 같이 해야되니깐 아 오 얼굴같은거 비춰 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진짜 일이네 마마는 뭐하러가요? 나? 어 나는 인터넷 고쳐야지 근데 인터넷이 왜이렇게 아픈거야? 모르겠어 아니 그거 뭐 계속 갖다 박는다고 고쳐지나? 아니 이게 디스코드랑 게임이랑 같이하면은 끊기는거 같애 그냥 게임만 하면 안 끊기는거 같애 디스코랑 컴퓨터를 바꿔봐야되나? 투콤가자 아 뭐 어떻게든 고쳐봐야지 투콤가자 어디코스트에요 인터넷? 간만에 준비한 핫방 잘됐네요 금딩 준비한 핫방 맞냐고 간만에 간만에 성공적인 준비한 핫방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적이었어 너무 맘이 들어 다행이네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니 코스날치도 준비한 핫방 마음에 드셨죠 그럼요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오늘 깜빡하고 예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심하게 하죠 예 각자 예 고맙습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하하 아 재밌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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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대 잘못됐는데 약간 나는 그 생각을 했지 다른 용무 중에 가는데 또 되겠지 이러구 했는데 쓰읍 그걸 들어오네 어떻게 했대? 어 바나나 국이 개 웃긴 것 같아 바나나 고기 하나 했는데 바나나 고기가 뭘까 사투리인가 유행인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빵 하나 고기 하나 빵 하나 고기 하나 그거구나 아 그 뜻이었구나 이제 뭐할까요 개추봤습니다 풀레 가기? 풀래도 가긴 해야 돼. 풀레 별로 안 남긴 했어. 아 익명님 고맙습니다 뭐야 버섯이 핀 거야? 게임에? 뭔 게임이야? 모더너 페어네? 아 익명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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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풀레 가자니까 풀레 가보죠. 카밀로 가고 싶다. 커프카밀 좋아요? 왜 좋은거에요? 아 뭘로 갈까 원딜 서폿 탑 탑을 잘 많이 좋아하네 정글 정글 왜 좋아해 님들 정글 좋아하네 정글 키아나 하나야 님들아 키아나도 하고 싶네 정글 키아나IVE 키아라가 왜 시시기가 없어? 시시기 있지 정글에 못돌아서 그렇지 릴리아도 그렇게 뜯어지면 없잖아요 궁밖에 없잖아 과연 어디 나올까? 탑 나왔네 나와 좋아 카밀의 카운터가 뭐가 있을까 프로 관절러 카밀 오 카밀 꿀챔프야 지금? 상대하기 어려운 문도 그라가스 요리 다리우스 다리우스를 배내야겠다 다리천에 누가 이런걸 신청한거야 티모벤 티모벤이다 티모가 티모를 싫어하는 챔프 뭐가 있을까요? 잭스? 나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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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기나? 어 이기네 가렌 나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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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카운터는 뭐 있지 나서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챔피언 일라오이 모델 카이저 뽀삐 어 탈주 어 탈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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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 한번도 안해봤어 오로라 재밌겠다 오로라 탑에서 하는 원딜이잖아 오로라 재밌겠다 오로라 그죠 스킬도 간단하고 이거 엄청 짧죠 이거 한 2초 지속이 됐나 아 10년도 쉬워보이는데 그냥 화이팅 조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뭐 게임을 못해 게임을 탈주하는 새끼를 저 30씨 정지 먹여야 되는데 와 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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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열받아 이거 타르크프 로딩기야 되는 거 아 정글 걸렸어 결국에 아우 진짜 정글 뭐가 인기가 많아 니신 니신이 왜 좋지 그부도 좋네 상대가 저거 하면은 그 우리팀 미드가 AD하면 카사스하고 AP하면은 그부해줘야겠다 그죠? 그부가 없네요 아씨 이걸 코건 몰랐네 그부가 없네 코건 몰랐는데 징크스 뚜벅이 원딜 일단 바이 하면 되긴 해 바이 아니면 뭐 할 건데 미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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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하실 거죠 AD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내가 AP 챙기는 게 맞긴 해 그치 모르겠으면 내가 AP를 하는 게 나아 나는 야 퉁퉁이 이거 해야겠네 골목대장이라네 골목대장이라네 아 어수가 났나? 아 어수가 나을 것 같네 르블랑 상대로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 상대로 뭐가 좋지? 아칼리 좋다 좋다 나쁘지 않은데 기분 좋은데 또 탈주하겠지 안하네 상대 정글 시작시 좀 체크해야 좋은데 그죠? 그래 반대로 시작해서 상대 정글 시작시 상대 정글 시작 위치 찾고 싶어요 준비 가자 standard 어어어 잠깐만 해만사gon 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흑흐흐 흑흑흐흐흐흐 29000 30초 남았습니다 조국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결국 죽은 장막이 남길 것이다. 요새 리쉬하면 저요 바텀. 요새 리쉬 잘 안함. 너무 맞으면서 돌았나? 힘든데? 지금 더 2렙으로 오네. 나가지 없게. 좀 놀 줄 안는 성인가? 다리우스? 다가가. 다가가. 3wouldinto 바리는 스페 썼나? 거꾸나 이런 우리 바텀 친구들은 리배브를 볼 줄 모르는 친구들이군요. 어머 하나 데려가지 않을까? 제 2득 같네? 다시. 2득. 아이템이 Nom. 2두가가 불어온다는 등립.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돼 그지? 눈 봐줘야겠네 가면서 자연스럽게 왓 하나 던져두고 뒤에 거 용이야? 아 그래? 갔어? 아 못 갔어 공격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 뺏어 공격적으로 상대한 일은? 공격적으로 상대한 일은? 공격적으로 상대한 일은? 척을 통해 주셨습니다. 악으로 당했습니다. 마나가 조금? 아 뭐야 버그 아니야 이거? 이렇게 멀리 점프하는 것도 있나? 아 조금. 나는야 둥쿵이야. 하하하핰. 컷. 어 씨까지. 어 씨까지. 아이스. 상체가 든든해 너무 좋아 님도 뭐 지진 않았어? 오브젝트 싸움 무리하게 걸 필요가 없다 맞죠? 내가 보기엔 바텀이 완전히 센 게 아닌데 비에 고가 간다면 바텀이야 지금 나 궁 있었으면 잡았겠다 까비 아이씨 아이씨 아 이게 가 싫어요 살짝 불안한데? 저럴 것 같더라 나는 야뚱뚱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컷 아이씨 아이씨 이 아이씨 이거 뱃 5단 유충 맛있다 얘 라임이니까 여기 살짝 아 여기 있었네 살짝 욕심이었나? 줄 건 줬어야 했는데 그죠? 얘 근데 왜 이렇게 킬을 많이 먹었냐? 어디서 이거 주워 먹었냐? 주워 주워 여기 있겠지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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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타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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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 중입니다 전장 전장 방심했지 인마 죽어 징크스인가? 전멸 빼지 않았나? 다섯 쓰는 집 같은 거 몰라 그죠? 계속 돌아 저 있었으면 죽었다 아 걸렸네 안 털린 게 아니라 안 나온 거구나 아하 상대 바텀도 올라와서 전령은 좀 빠르게 치기 좀 그런데 다리우스 믿고 칠까? 저거 못 안 됐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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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뻔뻔한 갱에 죽어줘야 된다니 다 봤어 솔직히 아쉽지 않죠? 어 괜찮아 괜찮아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이거 그냥 혹시 모르니까 붙어주죠 불안하네 가지고 가 가지고 끝까지 밀어 그래 저 요새 전력 탈출기로도 많이 쓰더만 다이브 한 다음에 고임물들 고임을 준다 이 이 이 이 나의 도망을 해 전령 타고 들어가는 게 다이브한.. 전령을 풀면서 다이브를 하고 저거 하던데요? 다이브를 한 다음에 전령을 타고 탈출하던데요? 죽인다 죽어라 아구씨 안 죽나? 아이 죽은 불꽃 일 안하네? 지금 티어 골드2 정도 냈을거에요 아마 안타? 저기 알아 사라지잖아 맞아? 하이 오이 오 오 오오 오 와 와 와 와 와 나이스 C 더 C 바텀님들 생각한 것보다 잘 버텨주시는데요 정확히 여긴 잡는 것 같아요 네 바나나 고이 끝남 와우 패다 얘도 잡아줄래? 와 근데 꽉 좀 많다 뭘 신청하는 거야 너희 어? 뭐야 이거 어? 전멸 썼는데? 쯧 점점 쎄진다잉 나 좀 많이 쎄다 지금 점점 쎄진다 나 엄청 쎄다 정글도는 또 봐라 운명의 재량이 겹치나? 둘 다 발환가? 아니네 겹치네 얘 둘이 아 화정을 뒤였어 이게 아니라 안 나온 거구나 아직 나는 야 다 그냥 받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다 그냥 내가 안 뒤였는데 나 좀 없으면 더 잘 가야겠다고 아 뭐 뭐 그니까 뭐 뭐 뭐 뭐 퇴근 채취 아이씨 기분 나빠 하드디쉬에 좋네 와 초당 피해가 몇준첩이야 초당 피해 아이템만 3개네 지금 음 다 뺏겼어 나는 욕을 먹을게 나는 야 종종이 헛 흑살진 야 어쉬도 들어온다 맛있다 맛있다 얘들아 내가 블루 줄게 오케이 이안 드립 뽑고 다음 코어 뭐가면 되지? 풀쇠가 뭐야? 아 그 불, 그 불 맛있을지도? 보이드랑 둘 다 가면 안되나? 어차피 후반에는 저거되잖아 그 유통기한 안오게 하려면 아니 또 바텀하게? 바텀 왜이렇게 좋아해? 얘들아 거의 멀 거 없는데?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와 볼래? Может 밖에서 도착하겠다는 till 다 ourselves 잉웅 저게 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어 뭐야 왜 죽었지? 도냐는 안가셨어? 도토디만 발라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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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상가 아 나이스 아 너무 쉬웠다 이번 판은 아칼리 다리우스 따봉 따봉 진짜 바텀 게임일까요 이게 제가 모르겠네 이거 상체 게임 아님 이 게임 그냥 근데 바텀도 안 죽긴 잘했어 그지 잘 버텼어 보통 위에서 막 싸울 위에서 뭐 할 때 아래서 안 누워가지고 지느릴 때 맞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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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해보라고? 연애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 나같은 사람이 해도 좋아. 오십대가 해도 좋다고? 그래? 뺏어와? 오십대에게 존명을 와서 아! 연애 밴 나사스 밴 일단 카밀 생각 중 카밀, 트런들 이런 거 생각 중 사이온, 사이온은 누가 잘 잡지? 사이온은 그냥 트런들 해가지고 궁 딸깍하면 사이온 바보 되지 않나? 타면 해보지 뭐 타면 해보지 뭐 텔저마? 난 차례 점화점멸들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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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텔저멸 들죠 그래 맞아 괜히 점화 잘못들어 뒤진다 이제 한번 해볼까? 카밀 안 한지 진짜 오래되긴 했거든요 진짜 안 한지 오래됐어 옛날에 카밀 처음 나왔을 때 좀 하다가 안 했을걸 근데 옛날에 그 뭐지? 그 넓어진 거야 게임이 맵이 넓어졌어 그 이후로 좀 안 해봤어 여기 여기 공격로가 넓어졌잖아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소스는 상대의 정글을 확인하고 싶다 무조건이지 포즌 ま Mediter'. misinformation 탑사이온 톱사이온 톱사이온 이주 바로 그림 있을때 W 써야돼? 왜? 잘 몰라 아 나 착취구나 아 나 착취 넌 죽이기 전에 잊아졌다 아 아 내 라클이 좀 빡 cookies 바울 정도 아 그래서 시들아가는구나 아 그리고 아예 아 아 아 ㄷㄷ 어휴 정신이 없어 말을 못하겠어 이 캐릭터 와 탑은 뭐 이렇게 바쁘냐 라인이 먹어라 먹어라 전 히드라를 먼저 갈까? 아니 라인을 땡겨도 뭐 의미가 있나? 지금 좋은데? 껴갈래 그래도 라인 당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 안 먹어? 1데스 하자마자 바로 노선 바꾸는거 보소 5.1 1.2 5.2 1-2-3-2-2-3-0 아씨 미니언 못먹게 반대 정글 누구지? 누구? 아씨 미니언 뭐 어쩐 나쁘진 않잖아? 기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아직 카사스 없으니까 굳이 미는 라인 만들지 말고 집에 간척해서 당기는 라인? 거짓의 베이징, 날 순실의 베이징 아! 까비 이 다음 2선 말? 뭐가 좋아지는데? 풀타임? 세포? 어디 갔지? 뭐야 싸이온 왜 저기있어? 이럴 때 어떡해? 나 탑에서 많이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당황스럽네? 폭력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상대 정글 그대로 들어가야겠다 아 라인이 바로 막히는 거 아니라면? 아 이거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어 나 이런 거 별로 대처할 줄 몰라 겪어본 적이 없어서 데이터가 없어 정글 때만큼 중요한 기준은 없어 잘 배운을 가시려면 다양한 도구는 기본이지 이런 오브젝트 다 우리 거라서 뭐 괜찮지 않나? 좀 이상하네 하나 있어 아 까비인데? 아 까비인데? 이 질 왜 안 갔을까? 아 나 그점네 이즈 왜 안 갔을까? 이건 진짜 너무 까비 아 진짜 심각해 와우 이거 진짜 이상하네 좀 확인했는데 아 그 저 상체에 암살자 나오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던데요 그렇죠 안하는 중 음 여기 비었는데 이러네 르블랑이 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직 아 그부가 채우는구나 자리를 음 자리를 르블랑이 아니라 미포가 채우네 아이씨 저게 안 끊기네 르블랑 잘 크진 않았는데 내가 피통이 없다 아이씨 음 포 방패 빠졌어 굳이 안해도 돼 나 저거 뭐가요? 신발 뭐가지? 얘 신발 뭐 많이가지? 아이온이야 별론가? 아이씨 헤르메스? 폭박 없고 폭박 막으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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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면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오 temp 아이씨 아이씨 짜 먹나? 전령 안 먹나? 르블랑이 잡았네. 아 이것도 안 눌렀어. 아 까비다 이거. 눌렀어도 안 죽었을지도? 실드가 내 생각보다 단단하네. 상대 cc기 얘 밖에 없어가지고 베르메스 가기 좀 그런데? 이거 가는게. 쿨감신? 쿨감신이나? 나도 쿨감신 좋아하긴 해. 크리스에 아이씨 하하하하하 저 새끼 뭐야 아 까비 우리를 더 갈아도 타면 시키지 적을 전치했습니다 호! 적을 전치했습니다 할부는 부유한자를 택하는 법이지 나 테디 없는데? 내가 아래 가는게 맞아 아이고 잘할 것이다 네네 저를 더 잘 하겠다 ben 아무래도 가득 나왔던 거 가면 재미있다 오랜만에 하니까 확실히 챔프가 매력이 있어 이게 아 티야맨 계속 안 쓰고 있긴 하네요 아 오케오케 다음에는 박았을때 티야맨 키겨 보통 어떤 모션할때 티야맨만 있어? 평타? 아니면 이이? 아이 이제 사이드 챔스럽게 해야지 여기 다 있잖아 지금 4명 있는거 확인했거든 아 또 4명 있네 저기 3명? 2명 빠지는 움직임? 아 긴텡 제4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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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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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5명 5명 킬트오버의 훈돈은 내가 잠재우겠다 와 잘못 눌렀다 와 뭐야 근데 내가 앞에 미니언이 없었나? 왜 나를 때리지? 앞에 미니언이 없었나? 내가 만들어버려? 아 여기 7세트입니다 내가 메라 피었나? 첫번째는 근데 두번째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리네 약간 그거 했거든? 딱 한 다음에 미니언 한 대 맞을 때 앞에 들어가서 QEE 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처럼 몸이 안 따라졌다 멋있는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타워를 깬다는게 그거지 미니언 들어갈 때 여기서 한번 흘려 타워 어그로 뺐다가 들어가서 여기서 평 2 2 이렇게 아 그 생각했어 필드오버는 그 운명을 이룩할 것이다 타워 깰 랬는데 타워 어그로 나한테 끌려가지고 실수한다 제 2라운드에 2라운드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하냐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야 무채 날뛰고 있습니다 아 이 씨발 새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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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빠르네 이씨 개빠르네 이씨 상대가 더 배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빠르네 이씨 나의 위험을 살리기 이 박스는 아 내가 Q좀 줄게 아 까비 아니 아 나 너무 싫다 싸이온 개혈 받는다 진짜 텔 없으니까 탑 가야지 중무가 더 좋나요? 쇼진? 중무 다음 쇼진 가면 되나? 이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스킬가속 올라갔어 아니 나도 싸이온 해봐서 알아 싸이온은 지금 기쁠걸요? 싸이온은 그냥 누군가를 드리블하고 있다 누군가를 누군가가 열받고 있다 나는 사실만으로 기쁠 겁니다 싸이온 어? 문도 이런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생각인거야 야 나만 있는데 이거? 각인데? 사이드 이기는 나의 특권 아 아 우리 팀 빠질 때 슥 빠지고 뭐? 탑을 비워? 뭐? 너희들 미쳤구나 아무래도 좋았다 그냥 아 재밌는데? 나 카메라 좀 되는데 얘들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darauf 다른 탑들 왜 못하냐고요? 트런들은 합니다. 트런들은 잘할 수 있어요 아 잠깐만요 썸네일 썸네일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재밌다 야 탑이 재밌네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네 아이고 오늘 오늘도 경기에 그거 저 뭐야 스위스 뭐 그거 해? 오늘이 진짜 멸망전이야? 지면 어디가 못 올라가는 거야 어 정글 걸렸네 이번엔 여기 자크가 없어 어떡해 오 쉣 오 노우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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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도 없네 지금 보니까 그부를 변했어야 됐나 누누가 나왔을 룰드컵이요 왜요? 누누 안 좋은 거 아니었나? 억 왓 왓 또 왓 왓 왓 왓 왓 왓 아리네 아리의 앨리스면 라마스가 뭘 할 수 있죠? 라마스 별론데? 아이 번 한번 할까? 오랜만에? 아이 번 재미있음 아이 번 아주 좋아 아이 번 해가지고 요네 안그래도 존나 센 요네 존나 세게 만들어줘야지 재밌겠다 요네 요네 너무 세 만들자 요네 요네 너무 세 전판 갈리온 가본데? 그러면 어? 갈리온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갈리온 좋나? 요네는 누가 들어도 세다고 지금 아까 막 그러던데? 어 근데 잭스도 좋다 야 이거 아이 번 너무 좋은데 지금? 어이 서포팅할 맛 나는 팀원들이네 괜찮은데? 세트랑 잭스 구도는 어떻게 되나? 한번 가주는게 좋겠죠? 그래도? 아 이거 나 아이 번 3분 동선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대충 해야되나? 아니 아이디당 하나만이 아니라 노래 추천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명령어가 노래 신청 아닌가? 근데 조합상 아이 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앨리스 같은 애한테 저 저거 뭐야 그 어? 골렘 붙여두고 어? 들어오는 세트나 이런 애한테 속박 걸어주고 그러면 되지 않나? 아 근데 라칸은 왜 저 꼭지스가 하나 보이냐? 어? 좀 불쾌하네? 손톱깎이 맞았네? 아 그리고 공지했던데 화요일은 좀 쉴게요 네 10월에 좀 바빠요 10월에 10월에 좀 바빠가지고 다행히 유튜브 영상은 오늘 걸로 해가지고 좀 찍어놨어 다행이네 음 월화 휴방 좀 할게요 월화 휴방 수요일날 방송하고 수요일날 아마 집에 와서 데드락 랭킹전을 좀 해보지 않을까 데드락 랭킹전을 수요일날 하고 그 다음날 델타 포스를 하고 하루에 게임 재밌는 거 하나 딱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네 오늘 햄버거 시뮬레이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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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전을 다행히 고수다리 그, 그, 그거를 해줘, 해서 다행이야 아 이게 잠깐만 서순을 내 기억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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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랑 면담한다고? 어 아버지한테 고백하러 가는 거야? 그 무슨 일 하는지? 아 고수달 못 돌아오겠네 이제 잘 가셔 아니 근데 약간의 스포도 나쁘지 않을지도 그러니까 침착하게 생각할 시간이 생기잖아 아 이게 와드인 것 같은데 저기 와드이면 싫은데 선불로 할까요? 짜란 나라루 짜란 강타 아 이게 아닌데 아 틀렸다 아 이 순서가 아니다 한 번에 내 캠프 건드렸어야 되나 봐 시간이 많이 났는데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야 척색이잖아 풍부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건가 나뭇가지들이 서로 간지럽히기를 얼마나 좋아한가 짜란 이 아이버는 이 달리는 이 발걸음부터 존나 꿀받아 그냥 뭐함? 니 마 당황했죠?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슬드 날아가 잠깐만 잠깐만 킹까만 킹까만 얘가 여기를 돌았나? 단동 컷인데? 상타가 없다 근데 내가 아이 왔네 정말 빠졌대요 앨리스가 바이게를 안노리고 아랫 바이게로 이동합니다 우리 죽었어 누구? 누가 죽었어? 아 갈리오가 죽었어 엘리스가 뭔가 동선이 이상한데? 헤헤헤헤 열 받지? 화가 나지? 화가 나면 뭘 할 수 있어 엘리스 이거 안건주고 오 먹었네 완전 먹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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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데럴 먹었네 글로 가정 가야겠다 아 노래 꺼났네요 내가 노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음? 애 와드인가? 움직임이?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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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껍니다 정글 장려 B1의 이사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도와와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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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춘 얘 어떻게 먹어요? 님들아 페이지 꺼내서? 딜이 없는데? 저거! 얘가 유충을 못 먹어요 잘 해볼게요 페이지 소환해도 힘들다고 새끼야 모르는게 아니야 모든 챔프에는 단점이 있는거잖아 장단이 있는거잖아 장단이 있는거에 면은 맞춰서 딜이 좀 더 터질건데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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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아 이거 엘리트는 일상치 못했는데 아 왜 이렇게 요네가 좀 마음에 들지 마셨지 뭔가 뭔가 나랑 좀 손발이 안맞는 느낌 그니까 요거를 가정하고 있는데 미드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상황 나는 저게 사킹담 먹어야 이득인 캐릭인데 손발이 좀 안맞는데 youtube.com 중간의 월인에 almost . . 히힛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개열받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고생했다 탑 오래 했네 나 도움 줬잖아 아까 기억 안 나나? 아니 이 새끼도 웃긴 새끼들 내 어시는 뭐 땅 파서 나왔나? 어? 어쨌든 어시가 있다는 거는 어? 누군가 나한테 도움받았던 놈들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신발이 이걸로 바뀌면서 좀 별로다 초반에 기동신 가는 이유가 얘는 정글 빨리 먹으려고 그런 거였는데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어? 눈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 덜어 아무도 안 밀어내주세요 퀸 아 이거 이선마였나? 어 막아보자고 프랩을 해보던지 야겠는데? 전령 수틀도 했어? 어 지렸다잉 이게 근데 초반에는 아 이번이 합리적이거든 이게? 근데 초반에 갈수록 이게 비합리적인 것 같아 정글 도는 속도는 느린데 소모하는 피총은 더 많아 그 점이 참 비합리적이야 어 참나? 가겠는데? 일자로 한번 뛰어봅시다 아휴 보여주나? 이거 잡으면 진짜 실려 이거 잡으면 진짜 실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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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못 먹어 도와줘 도와줘 혼자 못 먹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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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이제 할만한데? 나? 저 친구 싹 좀 나갔는데? 나가겠는데? 하하하하 아 근데 앨리스가 너무 순간 폭딜이 높아가지고 어? 내가 좀 그걸 못한다 패치가 느리다 잭슨 혼잔데? 혼자 저기까지 미나? 어 굿 바미에브쉴 같네? 앨리스? 앨리스 해보자고요? 앨리스 없지 않았어? 나 챔프에? 발가락에 도와대 당부 소심이 갈색은 알색은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저게 사네 탑이잖아 전력이 뭐지? 왜 저기서 가지? 좀 약간 가짜 탑인가? 어? 친구들에게 내 안부 좀 전해주게 다들 물놀이 좀 하러 가볼까? 우리의 장면이 없애들어 이 장면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의 장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장면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의 장면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의 장면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기는 한타 이기는 반드시 음... 엘리스 너무 센데? 어떡하지? 아리라 1대 1 그건 좀 구라 같은데? 아까 많이 졌잖아 너 정확히는 궁 없으면 이기고 궁 있으면 지지 않나 너? 궁 있을 땐 지던데 오케이 물리지 말자 이거지 사이드 하자 이거지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2번 전문이지 그건 먹으니 빨리 해가 끝났으면 이리저나 했는데 앗 케이크가 일어날 줄 아는 건 NBA가 테라니까 이거 일어날 때 지난리겠는데 온라인의 무너로 주기 제발 킬 음.. 제 팩 음.. 아.. 아.. 왜 죽었지? 아 이번에는 지노를 어떻게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가 엘리스가 너만 보면 좀 사려봐 아 아까 라고 해봐 시간 좀만 더 지나면 더 세실 텐데 조금 지나면 더 세지잖아 잭슨은 계속 세지는데 잭슨은 나 잘 봐주긴 한다 고마워 잭슨야 오케이 잭스가 원하는 그림이 뭔지 알 것 같아 잭슨은 지금 사이드를 가고 싶은 게 아니야 그니까 본인이 있는 곳에서 한타를 하고 싶은 거야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이 폭신폭신한 잔디 천하일 초와 중요한가? 몇 명 가는지? 많이 중요한가? 아오 이제 고맙네 괜찮네 저 심술 두 꼬리도 영 느리게 배운 거든 이 이 이 이 이 아앙 strategic 박 admitted 음 약간 이제 Fat 일단 아 내가 흔지가 없는데 쟀다 아흐흐흐흐 아니 뭐지 애들 뭔가 뭔가 다들 본인이 엄청 세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잘 모르겠다 약간 자신감이 있어 보기 좋아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이 저는 자신감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렐리아 더 가져야겠네 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렐리아 더 철장 진 살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나이 와우 씨바 전혀 안되는데 싸움이 지금 못싸운거 같지도 않은데 그래그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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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임 갈까? 다음 게임은 좋은 정글 만날거야 잘하면 내 몸에서 자라날 수 있겠어 흐흐흐흐 한타일보자란 말이 지금 나온다고? 쉣 셀때 하지 이러면 본대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실어주는거 아니냐 저거 어쩌게 이러면은 이러면 어쩌게 아무 의미 없잖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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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전의 슬픔에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뭐지? 이상하다 지들끼리 막 갑자기 총기단사하네 아 다 수고했다 그래그래 아 근데 이거 정글 챔이 너무 없다 이 계정에 서포트하던거 확인해라 탑이랑 서포트 돌리죠? 카밀 재밌는데? 카밀 한 번 더 하고싶다 어 탑 나왔다 카밀 카밀 재밌어 오늘 몇시에 망성켰지? 3시에 켰나?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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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턴 이러면 상대가 먼저 고르죠 뭐할라나 사일러스를 변한 애가 탑이겠지 탑 르블랑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일러스를 변했다는 것은 어... 궁이 좋은 탑을 하겠네 말파이트 또 뭐 있을까 오른 이러네 그러네 하려나 빨리 좀 골라라 롤은 이 픽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AP AP네요 이러면 사실 탑에서... 오 올라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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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잠깐만 비상 비상 올라프... 나 몰라 이 카운터 누구야 어? 음? 음? 감사합니다. 트런들은 왜 올라프한테 쎄요? 그 큐로 물면 공격력 뺏어오나? 아직도? 아니면 궁으로 하면 저거 박마저 뺏겨서? 오케이 올라프를 기억하자고 난 다리우스를 할 줄 모른다 다리우스를 패내 밴픽이 느려 밴픽이 느려 나서스 뱀? 나서스를 뱀할만한 캐릭이 뭐지? 나서스... 뱀을 왜 할까? 나 뽀삐 왜 이렇게 얼굴만 봐도 든든하냐? 옛날에 동만두 뽀삐 떠오르면서 그냥 어? 마음의 안식처 그냥 어? 얼굴만 봐도 그냥 든든해 세트! 세트는 카운터 뭐죠? 세트? 세트 은근 셀 것 같은데? 카밀 괜찮네 세트 근데 내가 대시 박는 그 E 박을 때 세트가 딱 그 저거 쓰면 안되나? E 쓰면 나 아프지 않나? 아닌가? 세트가 더 불리한가 보네? 오히려 오로라 상대로는 이기네 세트가 왜지? 일단 이유를 좀 알아야 돼 얘가 왜 이기는 거지? 답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 게임을 하지 못해 왜 이기는 거지? 선일에 산랩은 세트가 유리하고 어... 아... 어... 그냥 후반에 좀 더 유리하네 그치? 운영에서 뚜벅이고 얘는 뚜벅이가 아니니까 이기는 거네 그 초반에는 좀 약간 불리하다 깔고 들어가야겠다 하지만 또 이길 수도 있잖아 그죠? 어...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마인드 루징 마인드로 가지 맙시다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고 유튜브 꼭 올려야 돼 시간이 없다 벌써 13시다 1렙 싸우면 지겠지? 세트 1렙 싸우면 개쎄잖아, 그죠? 과연 개쎄다. 정력이라도 되던가 옛날에 배워준게 있어 1렙에 싸우지 말다가 근접 민현 3마리랑 상대 탑을 같이 긁을 했어 오우 씨발 아 실드야? 아, ㅈㄴ 치사하게 하네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쩔 수 없, 쩔 수 없 아니, 세트키에 압삽 있어요, 님들아 아, ㅈㄴ 싸가지 없게 맨 없다, 진짜 어? 공정한 바텀 라인에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바쁘지 않은데? 그쵸? 아, 나쁜데? 왓? 세트가 왜 저기? 아, 아, 전멸까지는? 전멸까지 할 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냐아냐, 오히려 좋아 오히려 피관리가 돼가지고 피관리가 안됐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어 받아먹지조차 못하는 나이스 나이스 너 그정도 아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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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이 안좋아서 그냥 텔 타야겠어 어 ㅈㄴ 아프네 와아 으아 여기 피읍이 있었죠 왜 여긴 어 왜 우린 셋이 거긴 넷인거 같지 아닌가 3대3이었나 하하 왜 졌냐 필드오버의 진보를 위해 난 네 영혼을 바쳤다 아 근데 실드로 저거 할 수 있는게 너무 좋다 사실 고정딜 믿고 가는건데 어 아 얘 78개월지고 고맙습니다 자 라인저는 힘들다 좀 멀리 보죠 음 그 CS는 많이 안밀려 킷이 2개 밀려서 그렇지 아 아 와아 이거 훅 나는 못 나가? 아니면 나가다 끌려온 건가? 뒤져 이 개새끼야 그래도 가미리아 어? 헉 아겠다 쑤옥 위치 나머지 그척 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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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아시랍 쑝 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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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하네 게임 으흐흐흐흐흐흐 나이스 음 니신이야 할만한데? 이제? 다이브인가? 아 바닥 꽂았으면 몰랐는데 나 뭐 어쩔 수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세트 누가 막냐고? 아니 뭐 근데 그 정도로 세진 않은 것 같네요 세트 세트보다는 저 킨드가 문제인데 아니야 그 권위있는 통계 사이트 피셜 카밀이 세트한테 라인전 진다고 나와있었어 라인전 이후에 세다고 했어 오잉? 와이씨 왜 이렇게 세냐? 막았는데 그냥? 아 타이 괜히 탔네 여기 당연히 안 불릴 줄 알고 이거 밀어야지 하고 맛있겠다 이러는데 이런 어? 이겐 라인이 없네요 네 보니까 뭐 하게? 근데 쟤네 턴 오래 쓰긴 했어 집 안 갔다 오긴 했어 집 안 갔다 오긴 했어 한다면 지금이긴 해 나만이구나 가자메 거짓말쟁이들 아 킨드레드가 너무 까다로운 정글러인 것 같아 저건 뭐 대처법 없나? 내가 정글 할 때도 원딜 할 때도 서포트 할 때도 킨드레드가 너무 짜식나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아니 뭐 그이거 그이거 내가 bonus 그이거 아 여덟 그이거 천천히 삥뽕 하면서 꽝 박으면 안 된다 내가 힌드를 한다? 아니 근데 또 이제 사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난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규칙은 나 뺐다 아 배낸다 근데 걔한테 고정적으로 밴 카드를 빼는 것도 아쉽잖아 아깝잖아 힌드가 세계 1위의 사기캐가 아닌 이상 뭔가 상대법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였고 아니야 아닌가? 그걸 모르겠다 이거 아니 상대법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뭐 이 새끼들은 웃긴 새끼들이네 발전하려는 의지가 님들 머릿속엔 없어요 아 배고프다 뭘로 먹고 살지 하다가 그냥 굶어 뒤지샘 할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이 무슨 멍청한 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뽀삐야 맞지 말지 어 됐다 됐나 어 콤보 좋은데 야 뭐야 연게 뭔데 아니 吉 да 미안해 어 어디 몇 분 만이야 솔직히 세트 내가 잡았잖아 보여줬잖아 이제 또 하나 더 보여주러 가야지 피읍이 없다 이거 빨리 올리든지 해야지 무슨 골렘 잡고 딸피되냐 너무 못 컸어 돈이 너무 없다 중간에 말리면서 너무 싸움만 봤어 하지만 그래도 고정 느리니까 모델를 믿고 가봅시다 이 친구들이라면 밀어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과 내 사이엔 좀 복잡한 관계가 있달까? 와 난 딱 박아주고 밀려오는 라인 지우고 우리 신드라는 텔 있고 나는 시텔 없고 내가 탑에 있고 바론이 오브젝트니까 자 이거를 이제 아우씨 아 뭐야 이거 다섯만 다 있거든? 확인했거든 방금 딴 데 가지마 이거 밀어 흐어엉 이 친구 이름을 네 이 친구 나 너희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치그치 이러면 라인은 박았고 단들은 바론 치던 거 취소했고 좋아 좋아 이러고 내가 테일 들었으니까 바텀으로 가 집에 갔다가 세트로 테리 돌았나봐요 괜찮아 내가 세트 맡아줄게 얘들아 잘 큰 세트 잘 큰 세트 내가 맡는 중 저기 학살중입니다 얘 공 썼냐?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좋아하시는 가수 괜찮은 거 다음ici 음 뺏 오키 아휴 질질 끌려다니네 그냥 한타를 잘해야 되나? 일단 잘 왔어 일단 잘 왔어 당장 닫힌 일이지 의미 없지 않나요? 이거 어차피 4대4도 지면은 그렇다고 내가 가면은 5대5도 지는데 굿 잘 빨았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 나 여기 시합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아 좋아 결잠 차기 고정 딜은 맞기 전까진 모르는 거야 맞아봐야 알아, 그쵸? 어? 2득 불법 발견 어? 2득 불법 발견 내가 죽었...지...연...아! 지...지...지...지...지나 이상하냐! 잡았어, 나이스 좋아, 명예회복 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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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테리 지니까 탑 깎게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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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먹자 으 응 먹자 좋네 재미없다 노잼판 노잼판 이건 노잼판이야 예스잼판이 아니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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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고 여기 야 안돼 왜 왜 신드란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아 아 뭔가 아닌데 맛이 없다 안 돼 아 해야 돼 세트 1레벨 그 개빤빨에 들어오는 게 개반데 아 아쉬운데 뭔가 노트북 올려야 되는데 잠깐 매치 끊을까요 식사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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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킴보 쓰는 거 오늘 아킴보 쓰는 거 엄대원 박빙이네 박빙 이게 아니라 끝났네 이미 1라운드 끝난 거구나 1라운드 누가 이겼어요 다 아킴 이렇게 음 왜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기냐 지금 대기만 10분 넘게 하고 있네 어? 디케이가 이겼나보네 1라운드 한 디케이가 이겨서 올라가면 8강에 한국팀 4개 가는건가? 맞나? 똥꾸릉 내가 난다고? 잘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팀 몇팀 올라가고 다른 나라팀 몇명 올라가요? 지금 서울 못하고 있어? 뭐 못하던 이기던 못하던 잘하던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포터는 매칭 엄청 빨리 잡히네 쟤 3초 컷이네 3초 컷 서포터가 인기가 없긴 한가보다 서포터 왜 인기 없죠? 나름 캐리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개미가 없어? 내가 한타 내가 잘해서 한타 빵 해가지고 이기고 막 이런 거 좋아하나? 사람들이? 난 아나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서포터 좋아하는데 아군을 강하게 해서 내가 강해진다 이런 느낌? 밥이 싫어 재미없어 너무 어려워 아군 아 아 아 아 아 아 탑이 나랑 자리를 안 맞구네 상의 1퍼 탑인가요? 샤코가 벤이야? 샤코를 벤하고 스몰로 골랐어? 뭘로 패지? 자이라로 패면 자이라 식물 스택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은데? 인정? 끄는거? 끄는거 여기에 있는 애가 파이크밖에 없어 나미라 스몰로 팔짚아서 스웨인하면 맛있을 것 같지 않음? 뭔가? 어? 이거 할께요 그 싸가지 없는 자이라 할께요 싸웁자 싸웁자 에이디 카직스 있잖아 뭔가 다르다 했더니 스텔라 이 부분 저거네 커버곡이네 스웨인에 잘 일하면 딜은 하나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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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할 듯? 왔다 왔다 일듯? 그쵸? 어? 바텀 이거 둘중에 어떤 놈이라도 물리면 뒤지는거야 그냥 어? 뒤진줄 알아? 문젠 얘긴 해? enin trap 얘는 별로 안 무서워 얘가 무서워 해우 아 하하하하 근데 진짜 뭐랄까 모델링 대충 했다 하하 옛날 챔피언들은 옛날 챔피언인게 그게 티가 많이 나네 개별로다 진짜 라인 엥가라면 밀게 될거야 앞에다 와드? 여기서 식물 하나 낳은 다음에 얘로 이렇게 해서 뭉쳐오게 만들거임 음 좀 맞아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내 리시던가 나 좀 얻어보고싶어 나 좀 얻어보고싶어 마순팔이 돌았네 오 저 왜이렇게 세냐 근데 스웨인님이 좀 뭐랄까 그랩이 마시가 없다 해야되나 약간? 와드 없으신가? 와드 없으신가? 어? 야 뭐하냐? 들어오는게 수상한데? 아 스웨인 개못하는데요? 니마 어떡하죠? 힘들어? 뭐지? 왜이렇게 못하지? 엄청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 보통 못함이 아니야 진짜 뭐랄까 끝내주는 못함이예요 아니 백건포보다도 못하는데? 땡클이 저희는 E가 생명인데 E 그죠 E를 잘 써야되는데 마줌팔 칭찬 유성 퇴마순탈 나미가 유지력이 좋긴 하네 마나 없다 이대로 밀어 제껴 퇴행 안되는데 얘네 칩 가면 말짱 누르묵인데 못가게 해야되는데 퇴마순탈 오케이 쿨포타 프리딜중 지금 아 왜 왜 나미가 나오면 먼저 때릴 생각을 하는거지 이 친구 나미가 나오면은 때릴 생각이 아니라 뭐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아아 아니 미니언이 길막을 미니언이 길막을 미니언이 길막 알죠? 방금 방금 데스는 상상치도 못한 미니언 길막을 누가 해야돼 아 여기서 길 안막혔으면 걸어서 빠졌잖아 어 와드 와드 박아도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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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길막 안했으면 살았잖아 아니 솔직히 아니 그걸 못봤어? 아니 아니 진짜 미니언 길막 없어서 살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죽었다고? 아니 왜 죽어 그거 아니 그거 치명적이었다니까 방금 미니언이 길막을 아니 아니 남이 물방울이 왜 맞아? 거리가 안 닿는데 어? 뭘 해도 내가 저거보단 훨씬 긴데 와 이건 진짜 억울하다 님들이 거리 볼 줄 모르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뭐 못 볼 수도 있긴 해 님들이 아니 티발이 아니라 너희 예쁜거야 지금 까고 싶어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사는 거리였어 이럴 때 티를 갖다 붙여? 와 티가 울겠다 얘들아 티는 틀린 말 잘 안해 아 아 이게 맞냐? 스웨이나 그게? 대박인데 어 얼마만에 와준 갱인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그거 왜 전매 어 야 궁이라도 켜보지 야 아 야 얼마만에 맞췄는데 스윙이 왜 했지? 이 새끼? 저격인가? 일부러 내가 스윙 고르려고 하니까 뺏은 건가? 오 나이스! 끌어! 빠블리 없어? 죽어라 야 좀 도와주면 안되냐 얘들아? 모르겠다 해보자 왜 안 놔주지? 그랜드? 몰랐나? 이거 치는 거? 그럴 수 있어 왜 안 놔주지? 왜 델클이 급한지? 그랜드가 미는 라인이었는데 왜 모르지? 어? 아아 바비 난 연약한 꽃이랍니다 한달 점점 1 8 3 4 5 5 6 5 5 어 개손해봤다 이거 해봤자 쟤 스택밖에 안 늘려주는데 이러면은 쟤 이제 안 긁혀 정수작 탈자 나와가지고 좋을 게 없어 스턴 해줘도 해볼 수 있니? 어 제발 제발 죽지 말아줘 나이스 아니 왜 뭐지? cc 걸었는데 어시 안줘 딜 안 박혔다고 어시 안주네 성운하네 성운하네 아 아하하 아 아 아 아 안 긁혀 안 긁혀 이거 사실 쳐서 이득 볼 게 없어 이게 뭘 물음표 핑이야 내거 다 썼는데 위에 가서 킬 따고 왔는데 뭘 물음표 핑이야 내거 다 썼는데 위에 가서 킬 따고 왔는데 아 아 근데 괜찮아 아 저 친구도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괴로우면 어? 나한테 물음표 핑을 찍고 싶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원 딜이 없잖아 우리팀에 내가 먹어야지 탑은 육대쓰네 나이스 자, 이대로 바타 한 번만 가보자 안 올거야? 하하하 아냐아냐아냐, 여기 와드 없어, 병신아 아, 스윙이 찍은 거지 카즈스가 찍은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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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라이엇이 나의 승급을 원하지 않나? 어, 카즈, 어야야야, 뭐하냐? 너는 또? 왜 이러시는 거지? 용을 화나게 해 용으로 딜을 넣어 용으로 딜을 넣어 하여간 시야 따기 하나만큼은 어? 자기라 말하는 게 없어 그래 그래 누운 생각 너 이제 슬로우가 걸리고 있다고 눈 Pip이 차고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아 C뭐야 이거 어 느려진거 봐 아 무섭다 아이 카직스 맘에 든다 좋다 그래 그래 파밍해 니분아 그래 죽으면 돼 맞아 맞아 카직스 좀 차갑네요 많이 많이 차가운 편이네 피가 이렇게 박으면 끝에 안 보인다고 드럭이 무서웠잖아 일단 박은 거지 스웨인한테 시야는 펴줘야 돼 얘가 먹고 살라면 왜 나 아직 스웨인한테 따뜻해 나는 아직 단 한 번도 핑을 찍지 않았잖아 아 이거 해줘서 뭐하냐 이거 스택만 주는 거지 피했다 어우 너무 아픈데 이제 206 스택인데 안되뻔지 스몰더 이쯤 변신하더라 요새 잘하는 스몰더 어 저걸 저런걸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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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살려야지 내가 서포터란 걸 알고 있겠지 리브는 왜 들어간 거지 자 킹가 그게 이럴 때 쓰는 말이 맞나요 말이 맞나요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구 끝까지 끝까지 웃음을 놓지 않는 모습 호감이네 난 연약한 꽃이랍니다 애가 밝아 어 아 이거 하면 안되는데 나도 모르겠어 자꾸 스택 주고 있네 첩자네 첩자 저 내 스택으로 한 저거 15포인트는 먹었을 때 적을 처치했습니다 6대4라고요? 아니 7대3 같은데 아 그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와우 줄 건 줘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이분 텔도 유쾌하게 타네 유머러스한 친구임 그냥 영혼부터가 소울이 있어 나 저기 학살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쫒아와 임마 외들 그리 급한지 아 저것도 안되겠다 많이 해왔다 그쵸? 와 17레벨이라고 지금? 왓? 레벨이 좀 다른데? 왓? 하하 음하이 아 왜 테일즈를 안 나오고 있냐고 어? 아 CC를 계속 넣어도 안죽어 이거 뭔데? 버그임? 야 CC가 계속 들어가는데 죽질 않아요 님들아 으아아악 아 아 아 아 가만히 으 ㄷㄷ ㄷㄷ 아이고, 가시겠네 와 잘했다, 카리스. 훌륭하다 1,300원? 아니, 아니오 누르 누르고 싶다 2,300원?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표백제 마셔야 돼? 1,300원? 아냐, 아냐? 나한테 준비 안 하고, 할 거 없어가지고 지금 방종할 순 없잖아요? 과연 원래 방종 쉬는데 자식아 자식아 아프지? 어? 아프지? 정신 못 차리겠지? 어? 어? 아프지 인마 어? 어? 너 나한테 CC기 몇 번쩍 걸리는 거야 너? 어? 슬로우도 막 걸어 막, 어? 아 따가 너희는 그냥 느려진 게 디폴트야 인마 그냥, 어? 너희는 그냥 느려, 느려 그냥 으아아아아아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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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없어요 왜이 bullet sins 저 decis 글이 에 우리 팀인줄 죽일테일 sinner 니보라 보여 줘 공 나 gym 빨리 끝내 나쁜 새끼야 왜..왜 뭐.. 니.. 니들은 왜 싸우냐 인마 아니 웃긴 새끼들이래 이거 초탈린 우리도 안 싸우는데 틀린 쟤 이쁘다 오케이 다 꺼져 파이크 간다 아 저격이지 너 아까 수웨인이지 새끼야 뭐야 이거 오케이 빵 태어놓으러 간다 아 오리아나 오리아나 니신이면 빵 태어놓은 좀 그쵸 나 원래 뭐 올려놨지 빵 텐 올려놔서 내놨 저거 했건 쌈이라 했구나 근데 뭐 Q 맞추면은 저거 되니까 아 나 뽀삐 할 줄 몰라 누비야 누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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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잠깐만요 휴의 기절이 있나요 속박이 있나요 아시는 분? 부딪혀야 기절이지 그치? 부딪혀야 기절이고 아 이 닉네임이 개띠껍네 진짜 그럼 파이크가 큐를 쫙 모으고 있으면 큐를 해도 내가 큐를 맞춰도 그치? 의미가 없지 나 유튜브 올랐어요 오늘 유튜브 좀 편집 깔끔할걸? 야 인베 가고 싶다 얘들아 아우 담배 좀 피지 마라 진짜 어? 폐를 꼬매버려야지 저 새끼들 그냥 어? 폐포세프를 그냥 저 새끼들 다 채에 걸러버려야 되죠 툭하면 담배 피러 가고만 어?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파이크 하세요 폐포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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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폐포세프 조디아 또? 어 그 새끼들 꼬매야돼 담배 피면 나쁜거에요 담배 막아야돼 법으로 마약이야 마약 못 끊잖아 이 분사기도 충실한 부하들 중 하나일 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잘 나오지 마세요 채소프 필 폐포세프 폐포세프 소리를 다 잘 히힛 이럴 때 참 어렵단 말이야 우리 팀이 피해줄 거라 생각해서 내가 빼내무빙을 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같이 나가줘야 되는 것인가 하나 데려갔다 박히는 라인이면 좋을텐데 오케이! Not bad 이러면 이 사미라의 공격성 마음에 드는데 내 취향인데 지금! 아아아아악! 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내 손을 다 엎일 필요는 없지 근데 더블킬 저건 넓 아 아뇨 Yeah ㅋㅋㅋ 아 아뇨 아뇨 아 아뇨 아뇨 아 으이이 나은 그가 어떻게 할까요? 아아아아아 어 찍더라? 뭐지? 이 공부는 내게 저지른 짓을 후회하게 될 거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오는 걸 텐데 미니언이 이렇게 많은데? 와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소리 때문에 놀라가지고 야야야야 비상 비상 비상! 비상! 어우 나이스 아니 바이크 W 소리 개무섭네? 졸랐다 아 근데 이게 뭐 가냐? 원래 광희의 미더덕 가가지고 좋았는데 광희의 미더덕 못 가잖아 생각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약을 나눠주시며 도난품 받지 않으셨지 그래서 가난했어 워머그 가야겠다 워머그 탱커로 많이 가더만 이제 개 쎄겠네? 타미라? 그치? 지금 딱 엄청 쎄겠다 니신 방금 박토마 썼으니까 없겠고 프로그런 Matthew 하나 다가지고 끄 meinen 소비차트 저틀 지렸죠?! 히힛 꺼지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합시다 누구야 누가 스텔 라임을 이렇게 좋아해 어? 누가 이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 스텔 라이브가 근데 내가 이거 치면 너 이게 뭐 할 수 있는데 일로와 안이 나고 있다 인정? 아리 숨 쉬는지 확인 좀 안돼 보지마 보면 마음 약해져 아니 괜찮은데? 그 정도 아닌데? 열심히 일하는 보람? 아 듣고 스텔 라이브인 걸 아는 나도? 아니 나는 나오지 누구 뭔지 유령 도쿄 아우쿠모 린 커버 아우쿠모 린이면 그 분이잖아요 그 파랑색 머리 아니 파랑색 브릿지 들어가 있는 흰 머리 어? 메이드복이었나? 그런 옷 입고 있고 말끝마다 뇨뇨 붙이시는 분 게임할 때 감탄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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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어 맞죠? 잘하리라니까 나 나 버셈이야 다 알지 다 알지 뭐야 이거 와 와 와 이건 이건 와 까비 이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저거 안 지웠어요 와드를 렌즈를 저길 빼고 돌렸나봐 쌀이 아님 내가 안 볼 때 박은 듯 정말 렌즈를 털었어야 했는데 렌즈 털었어야 했는데 네 렌즈 털었어야 했는데 4대2? 내 취향이지 완전 4대2? 내 취향이지 완전 4대2? 개투데 1대2 1대2 3대2 4대2 이러고 시위해야지. 내 취향이니까. 올 때까지 난 죽을 거야. 시위해 빨리. 그래 그래. 그게 맞죠?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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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 붕! 야! 나이스! 도라아! 도라아! 도돗!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궁있다. 나 궁있다. 초필사이기 가능. 초필사이기 가능. 어 다시 박을 거야. 어 다시 박을 거야. 지렸죠? 침착수한. 그랩! 부수자 부수자 부수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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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광감하구나. 사미라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돼 College cap. 하사이것. 나이시. 앗. род. 툭! 흠. 시 바나가 없어요 아 사미라 좀 감동.. 아 듀오신 자고만 어떡하지? 믿으니까 한 분함 정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연이긴 한데 뭐 듣는 말이 좋은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미라가 좋아하는 슈렐리아 왔어요 오오오 목걸이가 굴이라네 목걸이가 굴이라네 저 더블킬 이게 레나타는 이게 단점이야 이게 쿨이 길어 모든 스킬도 그렇고 궁도 그렇고 와드 털고 갑시다 자 까비였어 사미라에겐 자신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시죠?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신감을 피해 줘버린 문어 떼기 위해 자원을 불태우라면 자원을 불태우라면 자원을 불태우면 나는 물로 태울 생각이 없는데 얘들아 아린은 아 저기 확살줄요 난 물로 태울 생각이 있는데 아린은 저기 확살줄요 요, 요리쿠야 요리쿠야 난 너희가 집을 막으러 가는 걸 허락할 생각이 없다 알간? 저게 어쩌게를 파괴했습니다 벌렐딘? 하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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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집에 가지 못하셈 여기까지 흐헤헤헤 아 여기 와도 돼 아 힘들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이름뿐이었지만 이젠 모두 날 우러러보지 내 궁이 근데 폭탄 목걸이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미라가 아닌가? 아 아 지금 잘못 날렸다 에임이 좀 전멸 많이 뺐으니까 어 노래 바뀌니까 무빙이 좀 날카로워지는데 나 지금 그죠 노래 좋구만 게임하기 좋은 노래 아 아아아아 니신이 돌아온 거를 지단이 까비 아 이거 궁 미리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 레나탄은 최후의 최후까지 아껴야 좀 이게 빨리 쓰면 안 돼 그니까 이게 빨리 바론 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체력 2000 아렌데 타이타 무는 건 좀 나는데 시야도 없는데 방금 시야도 없는데 그래 그래 네나타 궁은 들고 있을 때가 맞아 제일 사기야 방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근데 니신이 돌아와서 사실 돌아온 걸 놓쳤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제가 와드가 또 없어서 그때 그래 니신이 거기 있는 걸 알았더라면 나도 궁을 썼을 때 큐를 먼저 날리거나 보지 말라고 어 하지만 그 상황까지 빙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좀 더운하긴 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맞나 이거 이거 아주님 아니 아니 주아님 그 요리기 사이드 다 이기니까 저기는 걸지 말고 그냥 얼굴 마주치고 있죠 제가 궁을 들고 있다가 상대가 우르르 올 때 왁 부어버릴게요 이게 레나타가 군궁은 구려서 그것도 줄랜 이긴함 유령 아저씨 와봐 아 아 이 히히히히 이 백도어의 뽕맛을 한 번 딱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글로 갈 수밖에 없어 잘하면 아 돈이 안 날고 워머그를 못 산다 아이씨 이런거 하면 낚아먹는 것도 아니냐 아니 하트 오브 골드 어디갔어 돌려줘 뭐 그게 뭐임? 이거 좀 긁히네 아 나 맞아 넣는데 가보던지 아 와드를 사와야 돼 얘들아 서포터니까 어 카자 아 100 100 모자라네 100 잠깐만 뭘 갈까 솔라리 가줄까 왜 추가 체력이 1400이지 1000이 아니라 아 여기도 200 붙어있구나 나 지금 약한 모드야 아우 씨 어쩔 수 없다 아 궁 있으니까 서순이 좀 나이스 가라 가라 이게 뭔가 팀 컨셉이 서로 안 맞물린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죠? 미친듯이 미는 새끼 미친듯이 들어가는 새끼가 만나가지고 와 근데 리신 킥하는 거 Q로 멈춰! 아아 딱 보고 있어요 멈춰! 좋았어 레나타가 좋은데요 그냥 사람도 왜 이렇게 따봉 많이 눌러줘? 인심이 후회졌네 왜떨어 잠시 후회졌네 안심이 후회졌네 천천히 숙성 어? 챔피언이 이렇게 많았잖아? 으잇? 어?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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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맞네? 한 번에 다갈기 버튼은 없나요? 어? 어? 일단 나는 블리치가 싫어 블리치는 너무 변수내기 좋아 변수 없이 가면 내가 이긴다는 마인드 아 좋은거 없나 뭔가 기가 막힌 사파픽인데 좋은거 없나요 애들이 대처 못해서 당황할만한거 바드는 원딜들이 싫어하잖아 선픽에 무난한거는 가르마 애쉬랑 뭐가 좋아요 브라운 브라운은 없네 내가 애들 근데 다 들어오네 바닥을 찍어야되나 바닥을 찍어야되나 레오나가 없네 렐 해야지 렛 렐이 좋을때래 그냥 좋은듯 그냥 숨만 쉬어도 좋은거같은데 그냥 생긴거부터 딱 이렇게 보라색머리 눈코입 이목구비 찢어가지고 그냥 쿨척쿨척 걸어다니면 그냥 그것만으로 기분 나쁜 벌써 약간 개무서운 뭔가 개쎄보여가지고 버프 막 들어가는거 보라색머리 구..바지? 눈코입고 세번에 그냥 다리우스, 바이, 텔론, 럭스, 진 와우! 지키기만 한다 나는 그냥 지키기만 한다 원딜 오빠 나만 믿어 오빤 내가 지켜 텐더박, 솔라리 이런거 가야겠는데? 그쵸? 이니쉬를 거는게 아니라서 지크의 전령? 자크의 전령? 어? 그거 가는거보다 솔라리 가서 솔라리 기맹 자크? 아 그거 너무 하남자인데? 그냥 그거 그거는 야추 뗐는데 그거는? 뭐지? 정답은... 정답은... 소음... 헬로 400만점이라고? 400만점인데 골드야 그럼 안심되지 않아? 30초 남았습니다 난 부서지지 않는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거느라 안달이 나셨군 저거 뭐 간다고 되겠냐? 1레벨 끝을 보자고 1레벨 끝을 보자고 우리 적을 처치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심장으로 1레벨 우리가 쎄라는 마인드 미니언 지어줄게 미니언이 너무 많아 칼라이비도 아닌데 치속도 아니고 칼라이비도 아닌데 왜 굳이 1레벨 쇼부를 골라 했을까 라는 뜻 칼라이비가 아니고 치속인데 치속인데 왜 1레벨 쇼부를 골라 했지 그건 5타임 아 아파 진짜 미치겠다 사람을 믿으려면 갑옷이 더 필요하겠어 아 아 잘하는거 맞겠지? 아까 피창에서 있던 자신감 진짜겠지? 가짜 아니겠지? 가던지 싸우던지 미니언 많을듯이 진짜 없어 검은 장미단이 내게 한 만행들? 녹서스 다 미니언 여기 주도권 없다 이거 하다 막자 아 애초에 뭐 딜포스 상대로 주도권을 가질라 하냐 장불이 내려오는 동선 하다 아 아파 야야야 너 어? 매 상태도 좀 여전히 유니언 아 어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씨 반속 좋았다 어이씨 알아서 하겠지 자신 있으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겠지 미이드야 힘내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니달리가 키를 먹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니달리 똑똑한 친군가? 저걸 저기서 집가면서 받아먹네 힝 아... 저 뭐지 뭐 막아줄 수도 없고 어... 라인스왑 하자 광어 어떤 새끼죠? 둘 중에? 아 나 누구 키우냐? 아니 나 렐 왜 했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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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방패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재생해 cst도 못 가져야 하나 아니 골드가 이렇게 어려운 곳이었나요 님들아? 자 김행, 솔라리 뭐 다 족가시고 이제 신속신 올려요 벨을 버려라 이미 침몰하는 배다 뭐야 이거 안아프지롱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쟝 아... 아픈데 이거는? 럭스가 너무 센데? 디디? 팍팍팍히는데? 으아아아아아~~ 궁 있으면 해볼 말인 것 같아 가자 아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 아퍼아!!! 아퍼아 cooling 像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흐 아 흐 흐 흐 흐 흐 ink 내가 흐 흐으 이 액 simplified 달려보겠다고 렐 고르고 앉았네 나갑니다 그냥 싸우기도 하고 차라리 이지였다면 좋았을지도 혼자 파밍 되니까 전 적인 가동 안 죽고 가면 잡아? 아 살기 위해 부르는 건가 나이스 아잇 장미단이 날 무기로 만들었지 그래 어떠냐 네 좋다 하하하 안녕 여잇 겉시간 여잇 영광 여잇 여잇 왕 엥 왕 도전 이 싸움은 오직 나 풍선을 끝내고 있었어. 이게 초당 30딜? 다치면 150딜? 좀 성능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인기 많아요 지크의 융합. 그냥 두나용? 못 빠져나가게. 난리지. 뭐지? 뭐지? 어?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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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냐? 넌 궁 뭐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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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야이씨 갈라져라 갈라져라 아 마공점 들길 잘했다 어? 돈값 했네 에이비 Rahni 하 sim 이런 자 내가 흑 카리 빨리 가야돼! 빨리 사이를 구해야돼!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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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이 효과가 뭐냐고요? 속도! 아! 내 왓 어디 갔어? 업무가 왜 이렇게 저하냐고? 삥뽕 하는 맛 있잖아. 내 악기를 막으며 처참한 죽음뿐이지. 죽지마! 널 사려하지. 까비. 아 괜히 했어. 나 렐이야. 나 렐이야. 아이씨. 말곡이 됐네. nghĩ야. Hub. 이렇게 scal pi t 하나? 어 나 찬성 언제 눌렀어요? 제가 눌렀어요 이거? 내가 누른거야? 언제 눌렀지? 내가 죽어도 되니까 이거 한번만 부수자 진짜 다음에 죽어볼거야 괜찮아 괜찮아 너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어 나는 왜 더블킬이야? 아 데드락하고 싶어지네 이 게임 하면 할수록 진짜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공격 아 아 으 전 단단하답니다 와 애쉬가 궁을 맞췄어요 하하 난 살았지롱 가라 싸이온 돌진해 하지 않는구나 하지 않는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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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렌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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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스 다리우스 잡자 아하 혼자가 아니었네 나이스 킬척이야 애씨 진짜 렐은 스킬들이 레벨업하는 보람이 없냐 이렇게 에이 전진 호호 야 목숨을 걸어 여기서 끝내야해 너 정도면 내가 믿어볼 수 있겠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자! 찌르기? 어? 짬바기? 어? 화가기? 그거 가져와 아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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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두에 광고가 나온냐고? 아니 앞에 본인이 붙인거 같은데? 광고를? 나 프리미엄인데? 아니 저거 이제 저만큼 안 차잖아 아 아닌가? 이제 저 정도는 아닐걸? 지금은 저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 야 정글 내놔 자크 나와 이걸로 이겨야겠다 안되겠다 음흠흠흠흠흠흠흠흐흠흠흠흠흠 흠흠흠 seç훈 EM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아 어깨 경고 경고 오늘 유튜브 올린거 확인하고 있었어 소리를 꺼놔가지고 이게 자 나는 자 나는 정글이 아닌 척 할겁니다 정글이 아닌 척 할거에요 다리우스 배나갈까? 어 그래 자 베인을 배네 베인을 배네 베인보다 딜 센거 요새 축축축축축축축 쎈거 요새 그런게 별로 없네 카이사를 배네 카이사 카이사 좀 불편해 카이사를 배네 좋아 5픽에 카사스를 배냈어 이 녀석 정글러 같구만 좋아 상대가 탱이 많으면 정복자 아니면 여진 그냥 베인을 배넨했다는 것은 택 아 여진가 상대가 타고 올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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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뭘로? 뭐야 이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지금 골드2에 한 50피? 노래 뭐야? 혼란스럽네? 호호! 쟤! 오! 하! 엑! 쟤 뭐 빠진거 없다 쟤 뭐 쟤 뭐 쟤 뭐 쟤 뭐 쟤 뭐 1.2.2.2 이런거 한번 더 파야 됩니다 아쉽긴 한데 제가 이렇게 좀 버릇을 들여둔 다음에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우리 텔 없는데 뛰었거든 보암? 한잔 하셨나? 뭐지? 음악 미니 Arsen 쟈 집 가야되는데 이제? 답은? 이기고 있네?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유 내가 스킬을 잘 몰랐다 아니 아니? 기다려봐 한 방에 한 방에 일시불로 두 개 올리자고 아 근데 미드가 주도권이 너무 없네 괜찮은 건가 이거 지금? 미충 다 나갔고 네 개 아 나 4턴 뛸거야 판단 미스였다 이거 멍청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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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넣어 이랬는데 참기 아이 안 좋아지는데? 바텀? 야 이거가 좀 너무하잖아 애정도 오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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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질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겼어야 되는 한타 같은데 잘 연 것 같은데 엄청 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황이 아 말리지 말죠 할거 하죠 할거 하죠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쟤 옷 좀 챙겨 입을 걸 그랬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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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준은 어딨어?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 다 털린 거 아니야? 아니 부하 너무 걸고 있잖아 지금 저 저 진화 조건이 뭐예요? 저거 저 뭐 진화 같은 거 있지 않나? 자트릴 거 저런 거 맞죠? 이 털린은 저 같이 칠하는 거 같지 않나? 비ordin고 이 털린은 이 털린은 바이탈을 그러면 제 털린은 아마도? 제 털린은 이 털린은 이 털린은 이 털린은 이 털린은 이 털린 내가 또 한싸움 하지 나 그렇게 죽일잖아 올라아포도 깨달았구나 난 이미 손절 끝냈는데 미드 커버도 안하잖아 알아봐라고 근데 뭐 모두가 잘하는 판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죠? 아 근데 미드가 주도권이 아예 없으니까 저게 좀 너무 어렵긴 하다 그 옵젝 챙기기가 너무 어렵다 밑으로 왜 이렇게 싸우는 거 좋아하지? 저 저렇게 싸우는 캐릭 아니지 않아요? 미드에서 라임 먹고 성장하는 그런 캐릭 아닌가? 나도 쎄냐? 저거 좋아하지 않으면 더 바나보는 거 같아 이거 진짜 제거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건가? 저게 잘 안해 이렇게 싸우면 아 까비 실수 세나 궁으로 안되나? 아 이거 포탑 안걸리는 데서 했어야 되는데 야 너 쉴 세나 아니야? 아이씨 아 그래 집은 잘 끊네 어어어? 어어? 야 제대로 미친 새끼인데 이거? 아 또 싸운다 이거 아 욕나 가겠는데? 안그래도 자크로 배기가 좀 힘든데 하아 내가 요새 운동 좀 하거든 천설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슬프다 있는게 없냐 아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이거 뭐지? 히잉 내가 또 한도일치 하지 어떻게 어떻게 저거 한 번을 피하는 새끼가 없지? 뭐 슬로우 묻었나? 슬로우 묻을만한거 뭐있지? 정화 있는데 죽었음 아 아 아 바탑은 또 오지게 싸우네 지저끼리 엄청 폭식하네 오 그래도 좀 딜좀 나오나 아 너 저거잖아 너 힐러잖아 딜 누가 너 딜 내가 너 와 딜이 없어 그냥 아 핀 빅토르가 찍은 거야 와우 아 으하 So Han서 한 명의 게임을 중입니다 아 아아 원디릴 때가 제일 잘 이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올람푸도 심상치 않구나 이거 아이씨 안해 오늘 벌써 여기까지 저희 수요일날 봅시다 이제 유튜브 올려놨어요 아이씨 아이씨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아이씨 아이씨